주스쿨바이브 스카이 림 아 새로 갑니다 아 바로 가죠 시작 자 저저번 외쳐부터 댓글을 통해서 추천받는 걸 위주로 해서 컨셉을 짰거든요 저번 외쳐때는 아르고니안으로 했었고 저번 외쳐때는 카즈으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추천댓글이 별로 없었어요 댓글이 있긴 했어요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못찾겠더라구요 내가 못찾은건지 댓글이 사라진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댓글 추천된걸 토대로 이렇게 그게 좀 작은가? 이런식으로 이제 뭐 마법검을 위주로 해서 플레이할까 합니다 마법검에 대한거 들었구요 바닐라랑 이제 난이도는 낮으면 좋겠다는게 낮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보통으로 하죠 모드 몇개 추가했구요 망토모드를 뺐어요 기존에 있던 모드랑 호환이 좀 잘 안되서 망토모드는 호환 자체가 되는데 그치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망토모드 일단 뺐구요 모드를 한번 중간에 테스트를 하고 넘어갔는데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테스트하는거는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던거 하구요 아 왜 이렇게 숨이 찼냐 여기 내려야지 이거 자 잠깐만요 맨날 플레이하고 있으면은 이제 컨셉 잡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시키는대로 한다 그러면은 댓글이 마땅히 없어요 댓글이 왜 안보여 그걸 찾았는데 막 안보이더라구요 4개밖에 못찾았어요 이번에는 추가된 모드를 일단은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캐스트 모드도 추가를 해놨어요 두개 해놨나 어 이번에 추가된 모드들은 새로운 모드도 몇개 있구요 기존에 있던 모드들인데 제가 침 발라놨다가 아 이거 아직 좀 쓰기엔 좀 부담이 있다 해서 내가 이제 거르고 있던거 그 모드들이 이제 버전업이 돼서 완전해진 것들 플러스 완성이 된 모드들인데 제가 흠 플레이했었던거 이제 버전업이 돼서 나온 것도 있구요 기대하는 모드가 하나 있어요 비질런트 제작자가 만든 모드 중에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얼음성 그 회화세계에 비슷한 아 회화세계라고 그러면 안되지 단용프리질라가 이제 나오는 아 그게 아닌가? 어찌됐건 얼음성으로 나오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맵이 있었는데 그 맵이 이제 완성버전을 제가 플레이했잖아요 그게 이제 2.0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또 이제 1.0버전 완성버전이고 이제 버전업버전이 나왔는데 결국 스크리션을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구요 그것도 있구요 뭐 여러가지 추가가 돼있고 이번 컨셉은 이제 소환검을 쓰라그래서 소환검을 쓸건데 아직 정확히 그 외에는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바닐라 위주로 해서 동료한테도 이제 동료 모드를 깔았습니다 동료한테도 이제 대표적인 동료관리모드를 깔았고 동료관리모드를 한 하나 더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이거 그냥 이걸 쓰기로 했어요 그걸 지우고 NFF인가? 써봤는데 일단 AFF로 쓸까 합니다 대중적인 것 같기도 하고 떠든사이에 도착했네요 아 감기 들었나 아 왜이렇게 숨이 차냐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못해 아니 아니 그 나의 정해진 너한테 말해줄게. 너와 함께 노력하고 있어. 이건 잘못이야.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하나하나. 영국은 다닐리스트를 사랑해요. Ulfric Stormclobe, Jarl of Windhael. Jarl, Ulfric. I'll hail off of Riverwood. 어제 휴방도 했으니까 하루종일 스카이름 달릴까 합니다 사실 종족을 추천받은거는 아르고니안이랑 카치 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아예 안해본 종족 할까 합니다 카치트 했구요 로드했죠 우드엘프 안했나요? 레드가드 안했죠 두개 다 안했네? 아 우드엘프를 했나? 아 모르겠어 오크 했죠 임페리얼 안했죠 하이엘프 했죠 다크엘프 했죠 브레튼 했죠 아르고니안 했죠 임페리얼 레드가드 우드엘프 세개중에 하나 하면 되네 이번에는 약간 이제 특이한걸 저번에 드로그 컨셉 한번 했죠 드로그 모드를 깔아서 드로그 모드가 약간 이제 몸이랑 얼굴이 좀 달라요 몸은 좀 저 뽑혔는데 얼굴은 약간 좀 크게 돼서 약간 이제 괴리감이 있는데 이번 모드는 그거 이상으로 약간 이제 언데드스러운 모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을 누구로 할지 약간 고민되는데 독과 질병이 강한 이녀석으로 하자 이번 컨셉은 이제 어 약간 언데드스러운 캐릭터로 갈거기 때문에 캐릭터를 추가로 하는게 아니라 언데드로 변해요 캐릭터가 우드엘프로 하죠 얘는 독이랑 질병이 강하니까 언데드니까 독이랑 질병이 강해야지 피부 기본 설정 체중 체중은 역시 제일 그치 어디서 최중은 최고야 얼굴 피부종류 좀 오래 걸지도 모르겠네요 피부는 깔끔하게 하자 얼룩 색상 전투하자 얼굴 코는 옆에서 봐야지 코는 옆에서 봐야지 이게 제일 낫다 야 코 위치에 코 높이 땅 건들지 말고 얼굴이 너무 좁아 얇어 안돼 이러면 아 이걸로는 좀 그렇고 음 야 얼굴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답이 없냐? 얼굴 좀 어떻게 해봐 아래턱 높이 폭 그렇지 너무너무 너무하면 안되고 중간에 아 하 아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아래턱 높이 이 정도면 되겠지? 어 돌출 중간으로 하자 높이 중간으로 좀 내리고 폭 아 폭이 저게 잡혀있는게 저 정도야? 야 너무 말랐다 야 안녕하세요? 심한데? 아 내가 이거 좀 그시기하는데 눈부터 일단 바꿔봐 얼굴은 크게 눈이 안가거든 이번 컨셉이 얼굴 좀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눈으로 해 제발 아 눈은 형태만 잡으면 돼 얼굴 눈동자는 어 아이템으로 변형시킬거기 때문에 눈 눈 형태만 잡으면 돼 하 아 이럴거면 아예 회색이 낫겠죠? 눈에 안뜨게 눈 깊이 좀 집어넣어 어 눈썹을 좀 어 그래 눈썹을 좀 손을 잡아놔야겠어 여기까지만 어 가 가능하나 이제 바닐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모드를 써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눈썹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 언데드한테 눈썹 필요 없어 아 이거 우드헬프 해 우드헬프 입 입도 조금 이제 아 위치는 손잡게 좀 그렇네 돌출 이 정도면 되고 턱 폭 턱 좀 늘려봐 그래 남자가 턱이 좀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얄쌍해가지고 말이야 길이 길이 왜 이렇게 긴거냐 얘네 종족은 그냥 기본적으로 돌출 주걱턱은 안되고 이 정도? 입술 색상 없애 아 비효감이다 좀 머리카락 아 어떻게 해야되려나 아 근데 귀가 좀 마음에 안든다 귀는 못 봤구나 언데드스럽게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제일 언데드스러워 이거 하얀머리가 제일 언데드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상 언데드 없는거야 저번에 저도 이렇게 했고 하얀색이 없.. 아 여기 있구나 여기서 해서 이제 언데드로 아 이번에 쌍검으로 할 겁니다 쌍검으로 해야겠죠? 뭐 이번에 마법검으로 해달라는게 있었기 사실 마법검으로 전반에 했어요 네크로맨서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존나바르 때 한번 했습니다 마법사 컨셉이 한번 있었고 중간에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재생 목록 순서에 거기 하나 있었어요 뭐 이번에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하죠 뭐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컨셉을 나름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하죠 나 여기서 시간 끌고 싶지 않아 그냥 이걸로 할래 그냥 지내려버릴 것 같다 여기가 그냥 지절로 래에 가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전부 유부가 혼자 남아야 할 것 같다 왜 하라고 해야하냐 이속에 가진 것 같다 그 블록에 가진 것 같다 이속에 가진 것 같다 이속에 가진 것 같다 발레루드 발레루드 이제 임페리얼이랑 레드가드만 해보면 되네? 어우, 옷 좀 입고 자야겠어. 안녕하세요. 길 가다가 눈에 띈 채로 잡혀왔습니다. 이게 왜 잡혀왔냐? 예전에는 경비병 교체 모드를 썼잖아요. 장비가 변하는 거 너무 화려한 걸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이킹 전사처럼 변합니다. 경비병들이 전부 난이도 밸런스 보드는 뺐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바닐라 난이도로 할 거예요. 이번 댓글에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바로 나야? 근데 대체 뭘 보고 나를 찝은 거냐?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옷이 거지 같아서 그냥 나 찝은 건가? 야, 그 토끼 맘에 든다. 야. 야, 그 토끼 맘에 든다. 야. 아우 어헤5 가자 빠르게 갑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해,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해, 남들과는 다르게 오늘 여건이 닿으면은 저번에 찾았던 2차 대전쟁 모드도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탈모 쪽으로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제우꾼 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랄러프 말고 헤드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헤드바 맞았나요? 여기가 헤드바죠 저희가 여기가 랄러프고 진행 아하 오늘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아 빨리 모드 떴죠 초회차부터 썼다는 그 모드 이거 써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 안 쓰는 것도 낫겠지 아 활도 모드로 깐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오늘 모처럼 스카이 림 할까 하고 딱 켰더니 아유 바루스 게이트 달고 그랬어 일단 초거부터 풀어줘 봐 모드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야겠어 추가된 것들을 플레이하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모드 어이 얼굴 좀 그나마 다야 크흠 바로 이제 데드스랄 소생법을 쓰면은 몸의 일부가 시체로 변하는 아 전에 썼었죠 근데 전에 거는 이제 해골로만 변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변화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랜덤한데다가 좀 너무 구석구석이 아니라 일부분만 크게 변해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죠 근데 이번 모드는 약간 변형이 좀 크고요 그걸 제가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서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해골로 변할 수도 있고 드로그로 변할 수도 있어요 기준 해골 밖에 없었는데 일단 해골을 빼겠습니다 왜냐면 드로그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훨씬 좀비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로그로 할 거고요 부패까지는 15초 구멍은 중간 일단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밀렛 추가를 해주면 아밀렛이 하나가 생겨요 눌렀죠 지금 암블렛이 생겨서 인벤토리 들어오고 왔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단점이 이제 목걸이가 같이 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껴주면은 이렇게 드로그로 변하죠 일부분이 예쁘게 안 잡혔던데 별로 아 이거 아니야 야 다시 끼면은 변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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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이게 동료한테도 통해요 동료한테도 이제 좀비를 만들 겁니다 동료 관리 모드도 있고요 당연히 내가 소환하는 시체도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맘에 안 드네 너무 근육질이야 약간 좀 그런데 어차피 얼굴만 변하면 돼 나는 어차피 얼굴밖에 안 봐 자 관리인 상자를 열어서 견갑을 입어주죠 이번에는 소환검을 쓸 거기 때문에 철검은 두고 가겠습니다 뭐처럼이기도 하니까 뚜껑도 머리도 안 쓸 거고 모자도 하아 약간 좀 그런데? 일단 마음을 쓰자 동물 지배가 있구나 괜찮을 것 같은데 레벨 제한이 있나? 그냥 다 되는 거야? 송솔력 독저왕 별개로 이제 불사가 아닌 자들에게 대화를 걸어 영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안 써봤어요 관심이 안 가서 불사 아닌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불 한번 쓰면서 가자 회복을 넣어두고요 넣어두긴 하자 몇 참은 쓰이겠지 뭐 라이더는 이제 중간으로 해놨습니다 중간으로 딱 가운데로 이제 화염마법 같은 거는 불타오름 데미지가 들어가서 불을 맞은 시점에서 급하게 이제 데미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싸두면은 데미지에 이렇게 도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때려죽이면 어떡하냐 자 이번 컨셉은 이제 나름 망자의 군대를 했기 때문에 가자 근데 왜 난 소환검으로 하는 걸 보고싶어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 소환검으로 하면 이제 파밍의 재미도 없고 솔직히 뭐 소환검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표차를 하면서 순수하게 소환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어 그 이유를 그렇게 원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체력 체력 음 아니 나 폴아웃을 했더니 저런 거 다 먹게 돼 물량 말고 다 먹고 싶어 막 스카이림은 폴아웃이랑 다르게 별로 안 차거든요 걸읍니다 솔직히 폴아웃이랑 스카이림이랑 체력이 비슷한 거 같은데 폴아웃 뽀랑 폴아웃 뽀랑 체력이 10씩 차니까 이건 1밖에 안 차잖아요 매신도 싸우시고 음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스톰클락돈하는 방어가 싸요 그러니까 얘네를 몰래 죽여서 이렇게 어 얘네 장비를 가져가면은 도움이 됩니다 어 얘네 장비가 비쌉니다 음 무기는 무게만 나고 가성비가 안 좋게 되면 빼고요 뭐 정산하기 전까지는 무기를 가져가도 괜찮긴 한데 딱히 가져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삼신기 저번에 막아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삼신기 안 쓸 거예요 스스로 바꿔볼까 가자 손 손 봐봐 손 그렇게 딱 예쁘진 않다 야 그렇네 조금 그렇다 아 이거 사실 저번에 환영마법이랑 변화마법을 써달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그게 전의차였기 때문에 걸렀습니다 카즈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와 아 아 아 어우야 활을 미리 주고 여기서 은신을 한번 써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메 쓰는 것보다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싸우시고요 다들 기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태울 수가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한 명밖에 없냐 화살은 무게를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활 가져가자 한 번은 써야겠어 한 번은 써야 될 것 같다 아 레벨 1일 때는 아 그래서 뭐지 야 너 물약도 먹냐 레벨 1일 때는 네 일단은 파킹마법으로 튜토리얼은 제일 세요 이게 그렇지 저기 한동 있었구만 양가 때문에 안 닿죠 수준 퍼라우스는 FPS라고 나름 닿는데 야 이거 0레벨이야 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스카이림 쪽이 마블보다 훨씬 잘 쏘는 것 같아 음 한 번 스텝을 밟아줘야 돼 피할라면 가자 따라와라 오늘은 아 스카이림 나 유튜브로 옮기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생방송 트위치에서만 했기 때문에 스카이림이 제 트위치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온 게임이에요 이거 동시 시청자에서 50명을 찍은 게임이죠 50명이 함께 본 그 이후로 한 번도 50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감동이었지 동물 지배를 얘네한테 쓰진 말고 곰한테 한 번 써보자 예를 들면 데려가고 싶지 않아 디자인적으로 아아 죽으라 이 말이야 독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스읍 소환 무기 못 바르죠? 한 번 한 번 하나만 가져가보자 모드가 호환되면서 될지도 모르잖아? 아 소환 무기 관련된 무기는 아 모드는 없습니다 그냥 갈 거예요 아 근데 이제는 모드 없는 소환 무기를 써달라고 또 그럴 거 같으니까 아 소환 무기 추천에 대한 그걸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돼 집에 내가 썼던 거 같은데 전에 나 우드웰브 한 적 있지 않나? 아니겠지 한 적 있어 또 해 몰라 야아 죽어 야 근데 너무 좀 그런 게 없다 야 아 근데 좀 언데드 같긴 해 이렇게 보니까 야 눈썹도 없고 근데 괜찮네 이마를 좀 더 아 이거 좀 더 좀 더 그거 해버리자 어 이거를 아 뭐였지? 완전 뷔페 뷔페? 뷔페 어때 그렇지 머리카락 뜨는 것 봐 야 야 야 야 일단 가자 이렇게 아 이거 손 너무 야 이제 유튜브로만 합니다 아 전에는 트위치로 보냈고요 아 조정을 해놔야 될 거 같은데 커스텀 설정이 있네 아 중간으로 일단 해놓자 어 너무 이거 심한 거 같고 저건 좀 선 넘네 가자 손도 보이나? 손도 변하는 거? 어 손도 변하는 거 좀 보이네 손가락 변하는 거 가죠 급하게 화를 챙긴 게 이번에 한번 은신화를 써야 되거든요 만화 때문에 쓰도록 하죠 이게 그리고 초반 캐스트는 그냥 지나가면 스킵 돼요 지나가면 됩니다 보물 지도인 대로 가서 일단은 무기는 소환무기로 한정시켰으니까 소환무기 쪽으로 쓸 거고 아 겸치 이거 보이는 거 끄자 겸치 모드에서 겸치 보이는 거죠 뭘로 봤지? 기타 설정이었나? 뭐였냐? 일반이었나? 알림 묶고 색깔 지정 아 이거 뭘로 껐었네 내가? 알림 묶고 아 이거구나 음... 위에서 위에서 이러면 이제 알림이 안 뜨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 저기 여기서 저기까지 보이네? 아래에 갇히면 저쪽에 이제 캠프가 보이죠? 저곳에 저쪽들이 있는데 나무 땜에 잘 안 보이네 보이죠? 포물선은 좀 크게 그리기 때문에 마치 좀 까다로운데 아 너무 작어 이거 주면 안되냐? 그렇지 일단 하나 보내자 좋아 아우C 건방 찍게 말이야 하나 어 야 너 방패 그거 들었어? 그걸 들 수가 있구나 이건 모드로 추가된 방패죠 중갑으로 입을지 말지 너무 고민돼 어우 방패 괜찮죠 디자인 아 근데 소 안쪽으로 가면은 얘네가 들 그게 있나? 이거 보고 싶긴 한데 되게 예쁘지 않나? 털 맘에 들어 나름, 나름 뼈대 있어 보이죠? 아아 뭐야 이 표정, 아 그 겸이야 야 다시 썩어봐 이마 썩는거 좋은데 얼굴이 좀 썩어줘야지 내가 좀 티가 날텐데 아아 진짜 맘에 안든다 헤드버가 죽였냐? 왜 죽어있냐 내가 이거를 예나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나샤였나 이름이? 되게 예쁘게 떠서 아 이거 만족했었는데 이름 은근 어울리죠 빼고요 센티넬의 밤 보물지도가 이제 얘네 중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를 먹어줘야지 보물 활성화가 됩니다 안먹으면은 활성화가 안돼요 누구였냐 여깄죠? 이번 컨셉은 일단은 소환검으로 잡고 아이제 동료들 모두 하면서 모두 위주로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환검 컨셉을 하다보면은 컨텐츠가 없기때매 무기를 뭐 얻어서 무기를 써보고 약간 그런게 없기때매 똥맛이 없죠 좀 소환검 자체가 좀 붐떠요 마법사인데 소환검을 쓰면은 마법사 전사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댓글로도 막 딴지 걸고 전사에다 소환검 쓰면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요 약간 너무 겁이 가벼워보인다던가 저는 뭐 소환검 자체를 자주 쓰긴 하는데 약간 좀 그런게 있죠 일단 소환으로 가자 아 소환검이 굉장히 쎕니다 데미지가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퍽을 찍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초반에 나오는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 데미지는 어 그냥 무기 드는 것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세기때매 마검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일단 소환을 쓰면서 어 쥬? 어 쥬? 어 쥬? 락핏 가장 원하는건 역시 그거지 목걸이 반지 목걸이 이제 못 끼니까 모드 땜에 반지를 나와야죠 반지 하아 반지도 반지 두개까지 끼울 수 있죠? 어 반지 두개까지기 때문에 두개였나? 어우 스카이림을 잊어버리네 이제는 하도 폴아웃을 했더니 폴아웃에는 반지가 없었죠 목걸이가 사지가 따로 있었고 아 요즘 폴아웃 4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저번에 유베가스 할 때 스카이림을 켰는데 스카이림이 하기가 싫은거에요 왜냐면 이제 오픈으로 게임을 하니까 이번에 폴아웃을 한창 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어떻게 잘 재밌게 해나가도록 하죠 컨셉도 다르고 개똥같이 나왔죠? 아 도아 안녕하세요 맞아 나 물어봤거든 막 이제 컨셉을 구체적으로 짜달라고 아무도 답을 안했어 짤막하게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게 없어 얼굴이 왜 저렇게 더럽냐 하드바 하드바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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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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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만한 거 있냐? 아... 얘가 좋빌이 안 좋네 일단은 내놔봐 판매를 좀 해야겠죠? 장사 도구는 안 준다 이 말이지? 다 팔자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어 돈 되냐? 안 되죠? 뭐 입을지 약간 고민되는데? 철 입어도 될 것 같아, 디자인이 일단은 좀 더 거래를 하고 소환금 너무 애매하다 황금발톱 아, 표정 왜 그러냐고 아, 진짜, 야 이 이빨 뭔데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이 이빨 파냐, 소환금 언데드 일단 파네, 언데드 가져가야죠 돈이 너무 없다, 내가 언데드는 확실히 가져가야 돼 언데드랑 불빛은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로브 가져가시고요 두 건 가져가시고요 두 건이 더 비싸네요 나름 잘 나왔어, 이렇게 보면은 일단 최하급 언데드는 가져갑니다 어차피 최하급 왜 언데드 기술은 안 쓸 거예요 초반에 너무, 무거우니까 6번에 두겠습니다 이제 풀고요 가자 스펜을 데리고 가자 스펜을 데리고 가자 스펜 스펜 나의 영원의 동료 스펜 스펜 지ем 카밀라에게 스펜을 데리고 전달하기 나의 주졸 필요 없 카밀라에를 줄이기 이리 réponse 내가 이게 사람이 cult 오 handing 토스네 매단rial 잖의ань 스펜이 일단 우정이 되게 두터워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도와주거든요 이제 AFT 나오죠 AFF가 아니구나 자기 엄마 때리면 날 때립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구요 이제 모드 설정으로 다시 불러와서 아멜렛 두개가 되죠? 야 일단 교환부터 하자 니 열쇠랑 돈이랑 얘한테 소환검을 가르쳐 줄건데 쓰는지 안쓰는지 제가 모르겠네 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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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그럼 믿을 수 있어 어때? 어때 얼굴 대 스티벤 아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는데 커스텀을 좀 할까? 지금 뒤에서 15초 15초 야 얼굴 봐 여기봐 아 내가 너무 부패가 덜 됐어 야 너 그렇게 크다 내가 작은 건가? 우드헬프가? 이제 동료 모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 목소리가 안 뜨죠? 복장상태 헤어져야겠어 지금 상태가 어떻냐 음 복장대 얘기를 해볼까 복장상태 헤어져야겠어 괜히 건든거 같은데 이거 괜히 건들지 말자 나 솔직히 저런거 궁금하지 않아 야 얼굴 봐봐 저런걸 원했다고 야 나도 좀 변화시켜줘 나 너무 안 변했어 지금 그래 봐봐 이거야 어울리지 않나요? 야 일로 와봐 야 이거야 내가 그걸 원했다고 야 완벽하게 건드드네 너는 이제 고장이야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길이 막히면 열어준다는데 NFF보드에선 열어줬어요 예나샤가 길 막아서 가까이 가니까 비키더라구요 여기서 막아줄줄 모르겠습니다 아 기본은 있겠죠 뭐 가자 너랑 같이 여행을 할거고 음 전투 하나 가져가자 철은 기본으로 있어야지 어 몸통이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야 얼굴 괜찮네 괜찮은데 모드? 그리고 마법 알려주겠습니다 봐봐 스카이넬이 가장 약한 동료를 알려준 스벤을 키워주도록 하죠 너무 세면 재미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제가 저번에 지자루고로 해봤거든요 지자루고가 이제 번개풀을 쓰더라고요 전문 마법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돌프들이랑 싸우게 했는데 되게 섰어요 지자루고가 일단 마법이 센게 없잖아요 번개풀 알려줘서 쓰게 하니까 되게 세더라구요 이제 내가 소환을 건 다음에 어 마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이제 들고있는 마법을 하면은 별말 안뜬는데 다 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만화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벤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쓰지 않겠어요? 알아서? 가자 너 옷이 살짝 맘에 안든다 나중에 내가 가서 갈아입혀줄게 야 그래도 지금 맘에 든다 야 얼굴 지금 썩은거 봤어요? 플레이어만 좀 덜 썩나봐 맘에 들지 않나요 이거? 어 드로그 모드보다 난거 같애 봐봐 너무 예쁘게 썩었어 얼굴 이걸 원했다고 이걸 봐봐 아 이거 플레이어는 너무 이상하게 썩어 MC가 낫네 가자 어 드로그 모드 할라다가 약간 드로그 모드 얼굴 보고 약간 걸렀는데 호환 문제도 있고 사실 안강도 있고 잘 됐어 이모도 써 이모도 괜찮은거 같애 나는 정 안되면은 가면 씌우지 뭐 먼저 이제 할머니 집에 갔다가 가겠습니다 괜찮은데? 소환검을 빨리 배워야되 아 소환검 배우러 가야겠구나 소환검 컨셉이 소환검 없이 가면 안되지 잘못 생각했네 가자 스벤 야 너 검은것만 입히면 딱이다 야 와 저거 장난 아닌데 쟤 야 뭐 어울리는거 없나 드로그 장비를 주고싶은데 저걸 원한게 내가 어 내가 저 드로그 장비 입은 드로그 동료를 갖고싶어서 드로그 모드를 많이 깔았잖아요 자렉도 깔았고 모드들이 좀 세게 좀 그래요 바닐라스러운것도 있는데 너무 화려가 강하기 땜에 바닐라스러우면서 적당히 약하면서 동료가 되는 녀석을 원했는데 기존 동료를 썩게하는거면 훨씬 예쁘지 어울리고 스벤은 이제 완전히 드로그가 됐어 괜찮아 이 모드 맘에 들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드의 이제 정수가 시체를 썩게하는거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거 동료 모드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스벤 실력좀 보자 이 붙었니? 어쭈 보여줘 그렇지 늑대한테 안지지 스벤 레벨 몇이냐 엔데드의 힘을 보여주라 이 말이야 두 마리 나오는데 한 마리는 내가 너무 뛰어나와서 안 왔나보다 가자 아 방지 바꿔야겠어 소환 마법검사로 바꿔야겠어 드로그 무기 들어도 괜찮을 것 예쁠 것 같은데 이뻐 니가 소환검을 안쓴다면 드로그 무기 줘야겠다 야 강좌 바꿔겠습니다 소원 마법검사 바뀌는거 맞냐? 됐다 가자 물론 어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어 통으로 올라갈거기 때문에 아마 보는 사람 없을거에요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보지 유입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 왜냐면 이제 폴아웃이랑 마블을 올리면서 너무 많이 자르기 때문에 안 자를게 필요합니다 스카이름 영상은 애초에 많으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아 참나 이거 어쩔 수가 없구만 익혀버려 그래 야 스벤이 나보다 잘 싸워 기본 레비 높아서 따라와라 스벤 야 맘에 들어 저렇게 썩어야 돼 저걸 원했어 나는 나 봐봐 너무 안 썩었어 나만 완전 썩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어떻게 손가락에 막 씌워진게 좀 맘에 안들어 야 언제봐도 참 진짜 끝내준다 쟤는 썩은 형태는 기본 베이스에 맞춰놨나봐 기본캐로 할걸 그랬네 아이 잘 됐어 키가 좀 작은게 문제다 하이엘프가 어울렸을텐데 하이엘프가 맘에 들어 키도 커서 전사에도 어울리고 리버우드가 위험합니다 어우 쌍겁으로 하려면 일단 소음 무기를 배워야겠죠 소음 무기가 없으니까 쌍금을 못하고 있죠 하죠 빨리 아 아 근데 애들 방학했을 때 좀 아기들용 게임 좀 할걸 그랬네 아크 같은 거 방학인데 어떻게 나 폴아웃하고 뭐 애들 안 보는 것만 해서 꿀도 못받았어 플랫폼도 왔고 됐어 방 방에서 애들 위에 보면은 약간 재미없거든요 아기들 채팅 치는게 좀 그래서 가서 템이나 받자 내가 마법 지식이 좀 있지 않을까 가능 종족 때문에 안되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전투 도끼도 나옵니다 전투 도끼 같은 경우엔 이제 데이드라 양손 도끼가 나와요 근데 거무로 해달라 그랬으니 거무로 하겠습니다 거무라나 도끼라나 비슷해요 어 활이 조금 이제 좋긴 한데 비슷비슷합니다 음 소울트랩이 있으면은 이제 울리가 쉽죠 아아 너 12세라고 알아 응 너 댓글 쓰는 풍만 봐도 딱 알아 너 몇 살인지 알고 있었어 이미 어디 보자 일단은 검만 해 검으로 싸울게 검이랑 소환이랑 소울트랩이 있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올려두면 좀 나중에 부담이 되거든요 장비는 파밍해서 입을거니까 일단은 검까지만 할까 아 쟤 마법 안쓸거 같애 어 쟤 슬앤 마법 안쓸거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일단 불빛 해야죠 어 이거는 좋으니까 돈이 없네 아예 음 아기들 말투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음 서두가 없어 말에 말의 흐름에 이어지는게 없고 뜬금없이 말할 때가 있어 댓글 쓰는 아기들은 음 음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제 말을 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약간 이제 어 대화를 해도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 아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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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병 안받구나 나 경비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달라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거 로우 프론들리하고 나 이거 맘에 들어서 이거 깔았거든요 다른 건 더 예쁩니다 완전히 바이킹 전사 같은 데도 있어요 어 아 저거 방어 우드 헬프니까 경감 쪽으로 준거죠? 아 일단 입어봐 야! 니가 입자 아 내가 입을게 그냥 아 됐어 개팔인데 장비 좀 가서 처리를 해야겠죠 아마 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얘 먼저 보내겠습니다 고민이 좀 되는데 스패는 어떻게 일단 드로그 쪽 방패가 없으니까 쌍검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쌍검을 쓸지가 문제네 저 녀석이 아 아 네 그럼 제가 구입을 때 정말 델픈 넌 아 아 블리크 폴즈베라 이 태블렛을 분명히 중심으로 그리고 이리와 이리와 간다 아 너 세가 학업불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은진 안 쓸 거잖아요 마법검이면은 일단은 소환검은 줘야죠 1번에 들어갑니다 마법검은 마법검은 이제 초반에 소비를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쌍검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게 안 돼요 아 여기 이미지에 나오네 마법검이랑 도끼 쌍검을 하게 되면은 제가 힐을 하려고 바꾸게 되면은 검을 다시 소환해야 돼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쌍검에서 장점이 이제 준수하게 많은 딜을 편하게 양손으로 교체한다 즐겨채기만으로 쌍수가 되죠 반면에 이제 만화를 컨트롤해야 돼서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건데 배워 일단 가르켜 줬어요 쓸지 안 쓸지는 별개고 크레이터가 된 이유가 뭔가요 요렇게 약간 이제 글씨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아 처음에요? 인터넷 방송?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하면서 길드 만들고 같이 할라 그랬죠 레이드 같은 것도 같이 뛰고 그럴 용도로 잡고 갔는데 시청자 수가 안 늘더라고 이제는 뭐 시참? 시참도 가끔 해요 시청자 수가 워낙 적어서 안 나오는데 시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자 그래서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잡아서 하죠 가글 시참이 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시참이 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왜냐면 이제 시청자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하자 그래서 딱 되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런식으로 맞춰서 갑니다 여러분에 가장 시참 많이 된게 다크서울이에요 우리 애기들 압령으로 왔다가 형한테 뒤지게 맞았죠? 현실에 어른의 무서움을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안 오더라고 참 계속 오더라고 압령들이 주박자랑 싸우고 있는데 막 들어와서 붕카고 말이야 실버버튼 없습니다 아 그런거 없어요 유튜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가자 야 이거 있으면 좋냐? 야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 이름 뭐였지 너? 야 잘 싸운다 너 그 너무 아 탈스가 너무 잘 싸운다 야 너무 잘 싸운다 야 장부 좀 어울릴만한 걸로 주고 싶은데 마땅히 안 보이네 일단 그렇게 가자 드로그 거 내가 주면 되니까 나중에 조용히 해 야 너무 잘 싸우는거 아니야? 일단 거인은 거르고 어 거인은 못 이기죠 올라갑시다 미리 검을 소환해둘까? 일단 싼 검을 해야되니까 마나가 지금 안되거든요 일단 하나 찍어야겠죠? 하나 찍어도 안되네 야 이거는 부담이 좀 있네 초반에는 올라가는거 빨리 올라가죠 그렇지 바로 올라가네 체력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거기 때문에 동료들 위주로 쓰죠 저 시체 모드는 썩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를 갈거기 때문에 35% 350% 35네 25가 아니라 이러면 뭐 어때 52 될거 같네 쌍 검 괜찮겠어 음 나쁘지 않아 싸우다 풀릴까봐 약간 불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상당히 떠있잖아요? 보고 해야지 잘 검이 예쁘죠 데이드릭 이미지에요 소환검이라고 약간 특별한 이미지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퍽으로 저는 오디네이터 퍽을 쓰고 있고 바닐라 퍽으로 이제 퍽을 하나 더 찍으면은 데미지가 추가되면서 데이드라 무기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아 데이드릭 무기 정도에 굉장히 세요 초반에는 굉장히 셉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세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무기 중에 가장 센 무기가 이제 미궁으로 가서 죽음의 군주를 죽이고 에본이 대검을 먹는게 가장 센이에요 초반에서 그것보다 센거죠 데이드릭이니까 아무튼 엄청 강해요 안풀린다 이거 쌍검으로 갑니다 쌍검 오랜만에 한다 쌍검이 이제 약간 좀 거시게 한게 있는데 싸워봐 그렇지 내 부활하면 이 정도는 그렇지 바로 6번 아 야 이거 세요차 킨지 얼마나 됐다고 튕기냐 아이 뛰어놔야겠네 키는거 다행이야 세이브 빼놓지 않지 스카이린 만큼은 불도 그냥 키고 들어가였어 이 정도면은 야 불을 자주 키기 때문에 어두운데 잘 못 봐서 어 잘 터지죠 티케이부터 해서 동선부터 해서 얘 문제 있는데 이거 어 왜 튕기지 내가 한시간 됐는데 벌써 이러면 안 돼 오늘 가볍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문제 일으키는 거야 야 뭐가 호환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튕기면은 하이치 티케이는 아예 멈추니까 그건 아니고 경로로 호환 안될 리는 없지 야 이 개새끼 얘네때문이 아 얘네였구만 야 어디있어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꺼야되나 기억이 안나네 이거 때문이구만 불러서 역시 범인은 따로 있어 야 부활이다 바로 굴러버리네 왜 튕기냐 아니 이해가 안되네 야 왜 튕기는 거야 올라가보자 일단 일단 다 죽이고 검사고 나버리고 죽이고 올라가자 아 초반이 가장 이제 밸런스 맞게 소환마읍 쓰기 딱 좋은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이러네 일단 싸우고 가자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아 돌아가야겠는데 어 위에 문제가 하나 있나본데 내가 추가된 모드에서 튕길만한게 장비인데 방패나 무기 방패가 바뀌어서 그런가 방패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 그건 좀이야 방패가 튕기는 방패야 아 내려가 일단 스벤한테 바뀌어 스벤 야 어떻게 해야되지 야 불안하긴 했어 야 나 이거 할라고 요거 잠깐 이제 썸네일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개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도망가냐 가능 아이씨 큰일났네 아이씨 야 야 이거 아 큰일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야 세이브파일 딴거 불러하야겠다 야 그거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냐 하... 요게 또 문제야... 게임이 이래... 진짜 발로써 여겼는데 이러다가... 두번 걸리면은... 로드... 여기서 가야되네... 아... 돌아버리겠네... 야 시작도 안했는데 말이야... 버그스 이러면 어떡해... 하... 하... 그래 테스트하길 잘했어... 뭐가 문제인지는 밝혀내야겠어 내가... 이제 무기야... 방어... 방패야 방패... 때껄룩으로 양살자로 한번 테스트할 때... 방패 하나가 안 떴거든요... 로딩 화면에서 안 떴거든 로딩 화면에서? 로딩 화면에서 보라색이었어요... 방패가 범인인거 같은데... 아... 딱 봐도 마너 없지 쟤? 법사한테 쓰게 하고 쟤 드로그 장비 쓰게 하자... 퍽 같은 것도 찍어줄으면 좋겠는데... 뭐 애초에 퍽이 없으니까... 소환검을 쓰는 동료는 여태까지 어... 어... 없었죠? 저 적으로 이제... 탈모 병사들이... 엘프제이븐 애들이 썼는데... 찍어... 데미지까지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손무늬가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저걸 올릴 필요가 없지... 열심히 가야지... 한손무늬가... 고정으로 박아놨어야 됐어... 음... 숙련도를 올려서... 그럼 100이면 100%잖아? 그게 더 좋았을텐데... 어... 당장에... 어... 숙련도에 따라서 1%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도... 기본으로 15% 이상은 깔고 가는데... 숙련도를 올려서... 그게 더 좋았을텐데... 뭐지... TK도 빼자... 어... TK도 버거 걸렸다 지금... 음... TK도 빼고... 아 이거 말고... 아유... 호환이 좀 안되나? 하도 많이 깔아서? 아 나 바닐라 위주인데... 다크솔3가... 어... 쌍검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쌍검이... 이제... 다크솔1은 쌍검이 없죠... 다크솔2는 이제... 쌍검이 있는데... 선들이랑 이것저것해서... 전 안쓰이고... 옛날 초반기... 패치 전에... 중갑이다 쌍창을 썼던 것 같긴 한데... 다크솔3는 쌍검 자체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아 너무 하고싶다 야... 갑자기... 조만간에 사서 해야겠어... 아... 오늘 월요일인가요? 셀 끝났나? 하요일이구나... 야 뭐야... 그렇지... 아 뭐... 바로 올라가네 레벨이? 어떡하지? 야 어떻게나? 세입 해버렸는데 저기다가? 어... 스펜이 닿는 순간 터져... 내가 안닿아도... 글렀구만 유튜브... 이거 안올라가게는 녹화로? 이러면 안되지... 야 이거... 지금 바뀌었죠? 원래 양송금 썼던 애가... 양... 양송금 도끼로 바뀌었죠? 지금... 장비가 아닌거 같애... 어... 아 장비인가? 위치를 따져보면 왼... 오른쪽에 있던 애가 버그였고 지금 왼쪽에 있던 애가 바뀐건가? 그럼 이제 이렇게 빨리 튕기는게...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답 없어 이러면... 참... 답 없다고... 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완전 시작이 안되네요... 야 뭐가 튕기는거야... 큰일났네... 역적을... 어... 걸러내야 돼 지금... 이렇게 튕기면은 계속 못하거든요... 추가 모드 안 깔았을텐데... 진행 안되지 이러면은... 뭔지 확실하게 알아내고 모드를 걸르고 들어가야지 이러면... 어떻게 황금발톱에서 튕기냐... 아 녹화 전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키자마자 방송 킨거에요... 저는 방송 킬때 아니면... 게임을 안해가... 컴퓨터 자체 안해서... 업로드할때 빼고는... 좋아... 아... 큰일났는데... 이거 티슈에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겠는데... 일단은... 입구간이 잡고... 여기 세번째 가고 있는데... 어떡할거야 이거... 나도 두번째 보고 있어... 딱 돼... 잘 소환하면은 다시 경험치 올라갑니다... 그렇죠... 야... 많이 올라가네 이거 초반에... 이정도였어? 24야! 왜이렇게 많이 올라가? 아 맞다... 참... 저번에... 소울트랩 때문에 찍어놨었구나... 안했어 이렇게... 지금 튕기는 마당이 그게 중요해... 아 소울트랩 녹아달때... 아이 귀찮아 죽겠냐고 올렸지 내가... 안 됐어... 좋게 좋게 생각해... 어쩜 소울트랩 녹아달라 그랬는데 뭐... 올라간대로 쓰지 뭐... 저번에... 소울트랩 때... 조정해놨었죠... 까먹었네요... 설정 바꾼다고 그러고... 금방 금방 올라가는구나... 두개씩 올라가... 야! 여기서 튕기는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유는 알아야 되는거 아니냐? 아 소환목이 쓰면 그러나 혹시? 소환목이 쓴다고 튕기는게 말이네... 바닐라인데? 아 튕기는 이유가 없는데... 어... 왜 튕기지? 아... 이해가 안되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건데... 튕기는거... 제안... 모드로... 어... 어... 튕기는거 가끔 댓글 다시 듣는데... 다 풀어놨어요 옛날에... 1회차트 풀어놨어요... 1회차트 풀어놨어요... 일단은 무기 집어넣어... 잠수 자세 풀어... 가스 변하는데 잡기하고... 쟤는... 피곤하네 진짜... 야 제거해... 오 야 너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얘 소환검 쓰려고 그러네... 아 너 때문이구나... 이 개... 아 소환검이 지원이 안되네... 그렇네... 소환검 지원이 안되서... 나 이거 할려고 이모드 깐건데... 소환검 지원이 안되서... 와... 그래서 이... 씨... 자... 야... 아... 수사처에만 됐나봐... 그래서 튕기나봐... 와... 미쳤네... 아 저거 모듭니다... 이번에... 좀 썩게 했습니다... 나도 썩었어요 좀... 아 이거 몇 벌 튕긴거야... 아 이거 초반에 지금 시간 다 잡아먹었네... 이거 어떡할거야... 내가 이거 노편집으로 갈거란 말이야... 유튜브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걸로 안 튕기면은... 아... 아... 내부는 들어 봅니다... 설명하자면 약간 복잡한데... 피부가 썩으면서... 내부가 드로그로 보이는 모드를 깔았어요... 기존에 해골로 보이는 모드에... 이제... 버전업 버전이요... 3.0 버전... 튕기나 보자... 여기 세이브해... 자 안 튕기겠지... 스벤 때문이야 내가 보니까... 스벤이 지금 만화가 없는데... 내가 레벨업을 하면서 만화가 약간 생겼나봐... 아... 만화가 없는데 썼던가... 아 몰라... 쟤 때문이야... 몰라... 이펙트가 안 나오네 소환검이... 동료 소환검은 상상도 못했다 야... 어 진짠가봐... 안 튕겨... 스벤이 범인이야... 하... 아 네크로맨스 할 때는 드로그 모드를 깔았어요... 어... 종족이 드로그입니다 걔는... 이번 모드의 장점은... 소환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어... 쟤가 써버렸네요... 야 너 잘 쓴다 야... 구할 안하냐 얘... 뭐지... 아 쟤가 만화가 없는데 마법을 쓰니까 안 통하는 거구나... 자 보시면은... 썩기 시작하죠... 이런식으로 이제 썩어들어갑니다... 나 이거 언캐퍼 도로 낮춰야겠다... 이거 너무 올라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잠깐만요... 언캐퍼 도로 낮추고 시작할게요... 야 이거... 여기 녹아달때... 회차 끝나... 회차 막이라서 내가... 해놨다가... 언캐퍼... 여깄다... 숙련도는 최대 900까지 올라가고... 삼신기 막아놨고... 어 어딨냐? 다 1.2... 다 1.2인데? 1집이란다야... 1.0인데? 야 뭐야... 왜 이래... 오... 왜 언캐퍼가 두개가 있냐? 어 뭐야 왜... 왜 올라가는거야 그러면은? 삼신기는 막혀있고... 삼신기에서 알키미만 지금 빠질거다... 알키미 안쓰니까? 다 1.0이야... 소환까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아... 오랜만에 켰더니 또 개작살나있네 이거... 어쩌냐 이거... 야 너 그냥 마음 쓰지마... 나 제 뒷백으로... 나 그냥... 너가 없으면... 아직은 여기... 나만 쓸거야... 마나 없으면은 마블 안쓰게 만들어야지... 마나가 없는데 마블 쓰니까 마블이 안통해... 내 생각에 진짜 로건 썼거든요? 아니면 소환계통이 아예 안되는건가? 이런식으로 변합니다... 드럭으로... 드디어 정상적으로 하네요... 아... 소환금 때문이었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장난하나... 가자! 나 이번거는 나름... 프렌들리하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국근을... 반제제왕에 있는... 곤도로 기사로 만드는 모드가 있는데... 안 썼어요... 그러나... 망치스러워... 쟤도 있죠? 참고로 얘보다 쟤가 더 쎕니다... 약간... 야 소 한번 그냥 올리자... 난 저번에 10배로 해놔서... 어 그건줄 알았는데... 풀려있는데... 버그인가봐... 엉키... 엉키포 소환 마법 배율이 안풀려... 아 됐어 그냥 해 어차피 컨셉플레이인데 뭐 어때... 그런거 신경쓰면 안되는 법이여... 아 이거 동료가 풀어줍니다... 포락포랑 다르게 여기서는... 락핏을 안줘도 알아서 풀어주거든요... 실패하는 것도 없고... 빨리 와서 풀어... 야 이런걸 원했다고... 봐봐... 진짜 언데드 살린거 같지 않나요? 이거란 말이지... 죽어있을때보다 더 언데드 같애... 죽어있을때 드로그로 변환을 모두 깔아야겠어... 이건 좀 부담이 큰일나나? 야 이거 봐봐... 완전 드로그 자체잖아... 너 무거운거 아님? 빨리 사라져... 야 완전히 썩어버리네... 뭐야... 얘네들은... 가자! 따라와라 빨리... 가면 좀 강한 놈이 있는데... 시빌거리 잡겠습니다... 자동으로 함정에 죽지만... 우리 어둠의 세력한테 회피는 없지... 가자! 올 수 있긴 하냐? 아 3대1인데... 설마 지겠어... 네크로맨서 모드 때 했던 드로그모드는... 얘네가 얼굴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호환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야! 누가 구르래... 너의 구르기를... 없애겠다... 골 때리는게 저는 구르기가 안되거든요... 어디서... 굴러 건방지게... 어? 어? 이거만 만지다가 게임 끌거 같은데... 짜증나서... 구륵이 어딨냐... 활성화되어 있지... 부활성화... 아 회피 빈도가 여깄네... 됐어 이렇게... 내가 구르기를 안쓰는데... 니가 쓰면... 어쩌자는거야... 이 미친게임아... 저번에 다크서울 로데스런 실패했거든요 저... 민감합니다... 고르지 마세요... 두번씩 돌리면 됩니다... 앞에건 하나고... 물약있죠 위에? 그리고 황금별통부 두번씩... 가자! 빨리빨리 올려 그냥... 유튜브로 들어갈진 모르겠어... 개떡같이 해서 지금... 빨리빨리 올려 그냥... 필요없는데 저거... 오... 데이드라... 처치... 데이드라 처치... 되게 좋거든요 저거... 야 그리고 매지카랑 에너지 흡수 괜찮죠? 굉장히 괜찮죠? 마우피에까지... 쎕니다... 오디네이터... 무게도 쎄요... 더 쎈거 같애 오히려... 바닐라보다... 바닐라도 쎈데... 그래 오늘 이거는 간단하게 끝내죠... 어... 아냐아냐 좀... 보자... 소화는 뭐 올려도 되잖아 좀 많이... 어차피 나는... 마읍 대학 가서... 얼리기 쓰고... 훔치기로... 다 올릴거기 때문에... 참... 그렇게 올리나 이걸로 올리나 똑같지 뭐... 어... 소울트램 노가다 하는 장면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죠? 야 어깨포 버그는 처음 걸려... 어... 다 1인데... 딱... 와라... 나 궁금한게 있어... 혹시 발라지냐? 독? 소화는 거에 바를 수 있네 독을? 와 미쳤네? 실화야? 와... 이거... 어썸한데... 야 너 왜이렇게 세냐? 자... 내려오세요... 그럼 뭐 그냥 바로 해주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요즘 애들이... 어... 아 스카이림... 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어... 스카이림은 이제... 인기 스트리머도 많이 하고... 2011년도에 나온 게임이니까... 근데 난 요즘 애들이 드래곤볼 본다는게... 이해가 안돼... 드래곤볼 솔직히... 오리지널 편 보면 너무 옛날 티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 안볼 줄 알았는데... 드래곤볼 본다는게 신기하다... 드래곤볼은 딱 4세대인데... 나는 원나블도... 4세대가 아니라서 안 봤거든요... 아니 왜... 벌써 일어나세요... 템도... 싸고 빠져가지고 말이야... 겁내놔... 깜짝이 적인줄 알았네... 야... 너는 드로그야 영원히... 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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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해... 쌍수 쓰나 보자고... 다음에는 이제 잠 못뜨가 나오기 때문에... 저기 누워있는거는... 니 딜을 좀 올려놔야겠어... 내가 힘들거 같애... 빨리 가져가... 잘금 내놓고... 쌍...은 안드니? 아휴... 야 금방 올라가서 좋긴 하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풀지나 버그? 아휴... 안녕하세요... 한손무기... 그래... 올려 쓰자 그냥... 어쩌겠어 안풀리는거를... 어... 얘는 잘 잔다 야... 밥 못 드시는 분이 아닌데... 양성금 주는게 낫겠다 이 정도면은... 어... 양성금 가져가야겠다... 하... 들어오고 소드 마스터 해... 제발 밟지마 미친놈아... 하... 죽을 뻔했네... 아... 저 새끼 왜 저러냐? 내놔... 밟지마 밟지마... 밟고 있네! 어? 어? 아직도 이제... 들어오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고요... 아... 나 무기 좀 버려... 아... 거슬려... 소환 무기를 쓸건데... 어디서... 그렇지... 자주 소환하면 안되겠다 이거... 너무 경험치 많이 올라가서... 동료도 좀 늘리고... 어휴... 회복을 안가져왔구나 내가... 아 이거 회복하면... 나 불이 다 빠지는데... 아야... 그걸 왜 들어... 야... 회복 찍어야겠네... 건너오는거 보소... 처리해... 어딨냐... 어디... 어디갔어... 어... 그렇지... 야... 들어가 방어가 좀 필요한데... 나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법사 동료를 하나 개설해서... 야... 잘 싸운다... 되게 잘 싸운다... 역시 초반은 달라... 초반 깡패지... 소환하는 것만으로... 37... 범인 차 다행이야... 38... 38... 야 근데 적당히 올라가지 않나요 나름? 어... 이거 별로 안 올라가... 원래 소환업 자식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서... 소울트랩 빼고는... 그런 걸로 합시다... 어차피 7레벨은... 오늘 금방 찍어... 숨치기 할 시간 아꼈지 뭐... 좋게 보자고... 뭐... 나... 난 줄일라 그랬는데... 안 줄이는거 어떻게 해... 내 탓인가... 뭐... 스카림 다시지... 언캐퍼는 근데 처음 본다... 저렇게 안 줄여지는거는... 되게 오래 썼거든요 언캐퍼? 저런 것도 처음 보네... 어 배율이 1이야! 1인데... 소환만... 길어... 나중에 방조가면 또 찾아봐야겠어... 역시... 도끼지... 드로그는 도끼 아니겠어? 회복 많이 찍었습니다... 오디네이터 많이 썼기때매? 오디네이터 쓴 회차만 해도... 한... 여섯번 될거에요... 안 찍은 퍽이 없을겁니다... 가자... 너무 지친다 오늘... 스벤... 소환검 꺼내는걸로... 튕기는거 때문에 지치고... 이번엔... 했더니 소환... 배율이 올라가? 아... 거지같은 게임 진짜 이씨... 사제 컨셉? 전에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전에... 치유였죠? 거짓된 빛이었나? 이게 버그 걸려서 안 터질 때도 있어요... 아래 상자는 안먹습니다... 아래 상자에서 기대하는게 하나도 없어... 반지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반지 죽어도 안나오네... 개같은 게임이... 들어와... 잠 못드네... 아래 그게 다? 아래 왜이렇게 세냐? 아래 사기야 진짜... 소환검이... 초반에 대면 진짜 세... 그럼 스벤이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입 안 움직이고 말할거야? 기분 나쁘게? 갈 수 있긴 하냐 글로? 어 됐네... 야 이걸 불어? 제법이다? 어? 아 그래요? 저번에... 전설 난이도... 노레버플레이로 1레벨로 전설 난이도에서 카스텔까지 잡은 영상인데 그거는... 조회수 굉장히 나오더라구요... 저털라인자 자체는... 딱이다... 이상한 짓을 해야돼... 한 번 이상한 짓을 해줘야돼... 그래야지 나와 냉기저항 폴아웃4는 그래도... 어... 왜 어려움을 하고... 초회차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던거 하죠 폴아웃4는 근데 왜 어려움을 해도 그렇게 안 어렵네... 내가 알기로... 스카이딤이 이제... 버전업이 되기 전에는... 전설 난이도 이하... 달인 난이도가 최대인 걸로 아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폴아웃4가 좀 낫나봐 난이도가... 최대 난이도가... 나보다 생존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생존하면 나를 잡아야 되고 진짜... 생존은 좀 힘들 것 같다... 밥도 먹여야되지... 물도 먹여야되지...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전설 난이도도 초반에... 어... 잘하면은... 지루한 구간은 없어요... 어그로 주고 싸우면 되니까 그냥... 어차피 동료들은 세고... 지금까지 한 걸중에... 노래법으로 한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애... 레벨스케일링되는 몹이 많이 없잖아요... 은근히... 없거든요... 강한 녀석들을 처리하는 그 맛이 있었는데... 그럼 뭐 스카이림 레벨업 의미가 없어... 아크로라크 포즈가서 매... 계속 돌려가지고... 특급 체력... 갑바먹고... 재밌었는데 이거... 스닉담검이요? 어 저번에 차가 스닉담검이었죠... 담검이 아니었나? 양손검이었나? 어찌 됐건 스닉이었습니다... 이제... 플레이는... 거의 다 유튜브 영상으로 있어요 거의 다... 유튜브 영상 가시면은... 채널로 가시면은... 아 모처럼이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쌍금으로 좀 때려봐야겠네... 야 데미지 너무 쎄다 야 근데... 초반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거... 데미지... 그걸 찍어서... 수원 무기 데미지가 올라갔죠? 어딨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쌍수라 그런가? 이게... 무기 기본 데미지 별로... 숙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손은 이제... 느리니까 덜 올라가고... 한손이 많이 올라가는데... 쌍수 같은건 지금... 데이드링 무기 정도기 때문에... 이게 퍽 효과까지 받는구나... 엄청나게 올라가죠... 저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애... 어 신비한 기속? 이걸로 올라가는게 이제... 데미지가 거의 100%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거의... 초판 데미지가 엄청 쎄죠? 1,2회차를 봤어요? 나 뭐 못 보겠던데... 나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소리 관여 갔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니까... 편한거지... 그때는 방송하는게 오히려 힘들었어... 지금이야 뭐 힐링으로 키는데... 그런거 있지 않나요 느낌이? 익숙해져야 편해... 사회차랑... 사회차... 사회차가 캐스트 모드를 많이... 사회차가 가장... 볼만하지 않나 싶네요... 컨디션을 떠나서... 사회차는 캐스트 모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스카이림은... 캐스트 모드가 거의 안나와요... 몇개 안나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작년... 재작년이었나? 작년에 있었나 그때가? 어... 그 영상을 이제 다 보시면은... 스카이림에 있는 모든 캐스트 모드는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안돌아갔던거 제외하고... 그 외 몇몇 캐스트 모드는... 제가 다음에 차 다 다음에 차 했는데... 그래 보자 한두개 더 한거기 때문에... 두개 세개?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 그 영상에서... 거의 모든 캐스트 모드가 다 있습니다... 아! 블리크팔스 베로! 블리크팔스 베로! 흠... 그런거 다 포함되서... 어... 다 있어요... 모든 모드가 다 있기 때문에... 캐스트 모드가... 스카이림... 영상은 많은데... 약간 솔직히 보기에 좀... 그시기하다... 뭐 하나 그냥 볼까... 시간... 그... 그시기하고... 참신한게 필요하다... 그럼 역시 4회차가 낫다고 봐요 나는... 캐스트 모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고른... 캐스트 모드들을 지금 남겨놨거든요... 이거 마법이요? 다 나아서 이거 쓸겁니다... 이제 회차 끝날 때까지... 소환 것만 쓰는 거예요... 뒤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템 파밍도 없고... 장비나 좀 입고 싶은데... 나 지금 이거 너무... 맘에 안드는데... 아 그... 아 이름 뭐였지... 모드 이름? 아... 알... 뭐지? 무슨 경이었는데? 기사? 그 해골이야기 스토리 모드 그것도... 되게 괜찮았는데... 되게 수작이었어요 이거... 맵부터 해서... 그 모드... 추가된 모드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내가 엄선한... 캐스트 모드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내가 엄선한... 캐스트 모드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저작권 음원 다 삭제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수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고생한게 많아요... 거기서는... 보스 잡고... 그런거 위주에요 보통... 저도... 캐스트 모드는 이제... 보스 잡는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비가 꽤... 깔끔해져서... 다크 소울 위주로 올라가서... 잠깐만... 너... 아이템 좀 줘야지... 돈을 너무 못 먹었어... 저거 500원이야... 많이 먹었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쟤는 이제... 안되는거 아니야... 만화가 없으니까... 얘한테 마법 알려줄건 없고... 마법사 동료가 하나 필요하네... 피부마법은 좀 낭비고... 보스 동료를 데려오면은... 거미랑 소생을 줘야죠... 그게 제일 난거 같고... 별개로 저는... 데이드라 추망을 주고 싶어요... 최근에 한게 있는데... 제가 버그 걸려가지고... 껐습니다... 아 끊었어요... 회차를 그냥 마감을 했어요... 그... 드로그 컨셉... 네크로맨서 모드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 4에서 이제... 성에 입성한 다음이었나? 아 입성하기 직전에... 끊어졌구나... 모두 호환이 안맞아서... 어... 종료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동료한테 준다면은... 데이드라 추방을 주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뭐...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동료로 가면은... 추방이랑 마비만 줘도... 내 생각에는... 1티어 가거든요... 어... 프레야 이상 갑니다... 동료가 필요해... 너무 센놈 말고... 적당한 애들로... 나 데려가자... 어... 저도 꽤 돼서... 기억이 안나네요... 어... 비질런트는 몇번 했는데... 어느 회차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일단 기본적으로... 3회차에선... 끝냈기 때문에... 엔딩이 다양하잖아요... 비질런트가... 엔딩을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네크로맨서로 한번 간거기 때문에... 어... 근데 버전이 좀... 구버전입니다... 어... 네크로맨서같이... 최고 버전이었고... 예나샤 데려가고 싶은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좀 데려가볼까? 아... 마법사 동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법으로 좀... 하려면은... 동료들끼리 안맞는게 있는데... 어... 동료들끼리 안맞는 설정이 있을거야... 아군 공격 무시... 이거... 무게도 있네... 사망 확률도 있어... 함정 회피 돼있네... 아 이래서... 함정을 안받는거구나... 아... 그래... 이러면은... 데려가자... 어차피 동료 모두 깔았으니까... 내가 소환검사한거랑 별개로... 동료들 데려가보죠... 동료관리보드 처음 깔아보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두명 챙겨가겠습니다... 오스거스랑... 예나샤... 3미르한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오면... 3미르가 아니었나... 아 너는 안되겠다... 얘는... 황금이라서 드로그 장비가 없겠다... 음... DPS가 짱이요... 아... 안돼 쟤... 일반 난이도에서 주먹으로 나를 이길 잔 없다고... 덴프시롤이 가장 쓸모없어... 선들이 너무 길어서... 평타가 짱이요... 덴프시롤! 덴프시롤 데미지 똑같애 평타랑... 아... 아... 아 ! 이거els은... 다가가다! 일어나! 이백원 쟤 아 나 그것도 안탈었네... 카즈 상자도 안탈었네... 아 나 그것도 안탈었네 카즈 상자도 따라와 줄게 있네... 자기 동료는 멀쩡한 피포로는 갈 수 없네 호 호호어 좀 예쁘게 서거봐 아, 가만히 있어 봐 움직이지 말고 오우 잘 썩는데 나름 어 입을 위주로 썩네 근데 저게 어울려 입이 좀 썩어야 돼 가자 덜 썩긴 했는데 15초 지나면 다 썩거든요 기대되는구만 예나샤도 가자 양손 양손 두 명의 쌍수 하나 쓰면은 건방으로 키워도 되겠다 이러면은 아 나 고대 도검 고대검 있나 아 고대 대검으로 바꾸자 야 아 너 왜 이렇게 덜 썩었어 대검 내놔 우스거스 집에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덜 썩냐고 야 좀 썩어봐 확확 아 맘에 안드는데 예나샤 무려 500원이나 투자해서 사겠다 아야 내꺼 정축이 안되지 근데 여기까지만 아 나 드로그 검 좀 가져올걸 아 이번에 가지러 가면 되지 야 잘 썩죠? 그래 이렇게 썩어줘야 된다고 눈 위주로 볼만 살짝 썩은게 어딨냐 반칙이지 누가 앉아있으래? 가자 이제 좀 덜 썩었네 아 이거 동료여? 90명까지 될걸요 써있기로는 엔피씨도 동료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가자 거인이나 한번 잡아볼까? 아직 드래곤을 못 잡았어? 법사가 이제 메인이죠 마블 알려줄 수 있으니까 법사 당연히 데스랄 관련된거 찍어주고 데스랄 자체를 줘도 되겠다 데스랄 쓰일거 아냐 언젠가는 전투할 때 쓰는진 모르겠는데 만화가 돼야 쓰는데 만화가 될까 데스랄 쓸 만화가? 동료는 이제 만화 소비량 감소가 안되거든요 못쓰겠지 그럼? 데스랄 만화가 많이 먹어서? 고정을 올려줘도... 올려주면 쓸 수 있겠지 뭐 삼신기도 있고 하니까 아 좀 그렇네 동료가 데스랄 쓰면 진짜 든든할텐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겠다 이거 한 대 치고 씹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알아서 가요 기다려줄 필요 없습니다 마법을 전사한테 가르쳐주면 튕기는게 너무 혐의다 이거는 진짜 혐의야 아 너란 기대했는데 동료관리부 중에서 쌍따봉이라 그래서 봐봐 야 너 너무 덜 썩었어 더 썩어야 돼 너는 야 누가 잠잠 빼래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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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썩어야지 혼자 점잠 빼고 있어 완전 썩고 있네 그렇지 야 이거지 언제 오냐 나 나 뭐 기다리겠습니다 난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아 소환검이 불타오를 일이 없을거야 너도 장비를 좀 원하는데 장비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외딴 섬에 장비 장비 있거든요 조금 외지라서 좀 거짓게 하긴 한데 야 장비 예쁘죠 바이킹 장비에요 이제 다른 도시도 둘려봐야겠어 야 깔끔하지 않습니까 보고 반했어 나 이거 전에 이거 하려다가 티나는 걸로 하자 하고 바꿨던게 그 괴물들 나오는 거였거든요 경비병이 좀 화려해지죠 잘 싸우는데 개패들이 계속 야 안 내려? 아 반피 이하네 내려오겠네 아 수환검 쭉쭉 올라가는거 보소 아 저기서 앉는건지 못 봐줘 나냐? 나냐x3 그렇지 여기서 대화를 걸기 전에 도망가면은 어우 이거 괜찮다 이거 디자인 좀 봐라 뒤를 꼭 보여줘야 되냐 그렇게? 안돼 저거는 스벤 주자 이거는 바로 이동하면은 순간이동 됩니다 기다리면 안돼요 바로 이동해서 어차피 선택캐스트 뜨기때매 이동하면은 스벤 드디어 갈아입을 때가 왔다 아 너 말고야 걔로 하자 너가 제일 안어울린다 너 왜 이렇게 덜 썩은거 같지? 어때 입을 수 있냐? 그렇지 아까보다는 낫네 천, 견갑, 중갑 아 좀만 더 썩어야 되는데 야 얘 정도는 썩어줘야지 어 와 이거 너무 많이 썩었다 얼굴이 없다 이 정도면은 아 스벤이 제일 잘 썩었어 역시 스벤이야 나랑 마음이 맞아 스벤이가 전투 AI가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단순해서 그런지 하살모듭니다 하살모듭니다 제육군2가 스톰플락2 모양이랑 같다고요? 무슨 말이죠? 어이구 개살판났죠 드래곤본 드래곤본 오게 오게 아 보상 받아야지 어큐퐁 있는 걸로 주세요 아 리디아 주게? 아 리디아 필요 없는데 아 방패를 안 쓸거야 필요 없어 리디아 버리고 가자 어딨냐 아 화이트롬 도끼 좋냐? 아 맞다 그랬지 하아 아이 괜찮은 걸 줬네 어 은근 괜찮은 걸 준다 너 일단 일단 너 줄게 오크제는 약간 드러그스러워서 맘에 들어 가자 법사가 필요하다 아 리디안 빼 야 스펜 맘에 드는데? 어 여자 캐릭터들이 좀 덜 썩는 것 같애 얼 눈 위주로 썩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가 야야 너 넌 좀 오바다야 야 야 아 이 새끼 선 넘네 얘가 제일 잘 썩었어 어 남키가 좀 썩는 맛이 있어 주방 아 저거 저게 이제 소환검에서 이제 정점의 스킬이거든요 3중기 안쓸거면은 3중기 안쓸거면은 저걸로 가끔 써줘 써줘도 좋을정도 소환복이 일부러 저거 땜에 쓸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학가자 아 대학에서 데려가는 법사보다 아 리프튼 가서 마르쿠리오 데려오자 아 아 뭐 어때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닐걸요? 허스파이어는? 어 산들바람 저택은 앉아만 있으니까 가자 아 내 장비부터 좀 바꾸고 싶어 드러그스럽게 빨리 가야겠어 넌 덜 썩었어 지금 나 아 나 스벤처럼 썩고싶은데 아 이거 씨 마음에 안드네 살짝 마르쿠리오 데리러 가자 돈 있냐? 아 돈이 좀 부족하네 아이 아 여기 경비명이 이렇게 생겼죠? 야아 예쁘죠? 무기도 다르네? 아 무기는 똑같구나 아 아 저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어 저거는 문제없는거 같애 장비모드는 문제없는거 같고 번역이 약간 없긴 한데 어 디자인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일반 경비명 비교하면 얼마나 깔끔해 마블이야 마블 야아 이것봐 이런걸 원했다고 나는 턱수염과에 딱 어울리네 야아 이것봐봐 이거지 이 이 모드는 이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료관리보드 치시면은 어차피 두개밖에 없으니까 둘중 하나가 이거예요 카페에서 찾으면 더 잘 새줄 수 있을겁니다 마르쿠리오나 데리러가자 아 상점을 뭐 들려야 될거 같은데 여기 장사 봤나 지금 소금캐스트 줄라나 140원이 필요한데 야 방금 뭐 나온거 같다 아어어어 훌륭해 훌륭해 여기가서 처리해버려 어디가서 처리해버려 어쭈 야 경비 세다고 이제 야아 경비 화려하잖아 써클렛 하나 가져가자 머리가 심심해 아 앨범이 앨범이 앨범이는 뺐습니다 앨범이 변경 보드를 깔까 했는데 방패 디자인이 너무 로우프렌들리 하지 않아서 화려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이 바늘라방팬 좋아하기 때문에 걸렀습니다 유니크 장비도 뺐어요 기준 썼던거 한번 튕겼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썼었죠 스읍 가서 음 걸가미넬에서 마르쿠리오 어딨어 마르쿠리오는 정말 세거든요 마르쿠리오는 편하게 모으는 동료 중에서는 거의 톱 레벨입니다 한번 다 선행캐스트가 필요한데 동료들이 법사들이 마르쿠리오는 이제 일반 동료 중에서는 뭐 거의 톱이 아닌가 고용 동료 중에서는 DPS가 장난없어요 원거리도 내고 예전에 애용을 좀 했죠 제가 이름도 마큐리오로 되네 번역 여기는 번역이 다르구나 그리고 오크젤을 끼고 있군요 잘 썩어라 제발 오 야 야 야 느낌 좋은데 아 더 썩어야 돼 알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아야 알겠다 아 네 이마가 좀 넓은게 맘에 드는데 인근히 마르쿠리오는 이정도 써도 될 것 같아 법사기도 하고 이제 뭐 마르쿠리오한테 소환검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위부를 욕하는 것 같다 장착한 마법을 써봐 그리고 그리고 조건을 바꾸고 소환 마법도 써야죠 교환 아 소환 마법은 걸을까 다음 거 다음 티어 거 생기면 줄까 근접을 빼놔야지 좀 아이 야 야 누가 화를 쓰니 법사가 눈치 없게 일단은 일단은 배우게 하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면 이제 소생까지 앞으로 이제 잘 안 썩은 애들은 빼겠어 너 경고야 너 스스로 빠실 때가 됐어 너 더 썩어야 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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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야 이거 넌 양식과 썩었어 어 맘에 들어 장비가 좀 구려서 그렇지 일단은 구하러 갑시다 언데드의 장비를 내 기억이 없는데 이섬에 있었어 이섬에 마침 던스타에서 장물 털어야 되고 이섬에 있을 거예요 훔치러 가자 이게 좀 비싸지만 아 뭐 돈은 조금 있으니까 아이템도 팔았고 그리오 혼자 빠져 있을 거야 아 장면이 맘에 아아 맞다 입냐? 입긴 하냐? 모드로 입혀줘야 되나? 잠깐만 버거 걸렸어 저거 입어줘 폭장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폭장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조종하고 있죠 지금 야 얼굴 썩는거 앞면을 바꿨다 아 잠깐만 아 야 너 이거 안 봤냐? 우와 잘 썩는다 야야 잘 썩는다 야 씨발 이거 아니죠 역겹잖아요 너무 어 야 내 방 야 내 장비 어디갔어 아 그걸 처먹네 이 새끼 이거 됐어 벗어 잘 썩었네 야 너는 디자인이 예쁘네 아주 어 건방지게 팔기고 있는 거야? 가자 쿠리오 기대하는게 많아 소환검 기대해놔 야 근데 이거 쌍수 안 드는 애들한테 소환검 주면 쌍수를 든다는게 맘에 든다 어 이제 쌍수 전투가 된다는 거야 쌍수 전투가 사실 동료 전투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어 동료가 이제 쓸데없이 막는데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딜로스가 생기는데 쌍수는 이제 뭐 막는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세리거든요 DPS가 제일 세죠 특히 프레아가 제일 센데 남사벽인데 프레아는 좀 스펙이 프레아는 거 아니어도 쌍수만 쓰게 해주면 세겠지 가져가져가구 바다할 거 받아갑니다 아 이거 되게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마비아급 락핏 수정일 맞는 것만 가져가자 돈도 그렇게 필요없고 뭐 특급 있으면 되지 뭐 와 괜찮은 거 있네 가자 이 정도를 봐주겠네 너희도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가자 너희도 길을 잘 안 막는다? 아 여기 경비 좀 보자 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별 차이 안 나네 근데 이렇게 로우프렌드리 한 게 좋지 뭐 가져 목표는 이곳으로 저곳에 캐스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위치가 가는 길이 문제네 길이 있냐 여기에 설마 쿠리오가 만약 튕기면 이제 쿠리오 탓입니다 쿠리오가 마법검 소환하다 튕기는 거예요 어 내 생각에 소생은 소생은 안 튕기고 마법검 소환이 튕기는 것 같은데 봐야 알겠어 어 검 소환하다 튕길 것 같은데 튕기면 쿠리오야 이번엔 지어줘야 돼 다시 마법 알려주는 거 되게 좋다 어 동료는 딱 한 명만 두고 스킬만 잘 알려줘도 되게 세겠어 염구 알려줘도 될 것 같고 염구가 사실 제일 좋지 뭐 염구만 한 거 있나 뭐 드레모라군주 소환 그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게 제일 크죠 드레모라군주 소환 그게 굳이 아니어도 소울케언에 있는 소화마법 알려주면은 언데드 컨셉에 어울리기도 하고요 염구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더네비어 쓰듯이 막 소환하게 하면 되지 괜찮아 뭐 이거 동료관리보다 괜찮다 어 동료들의 특성이 좀 사라지는 맛이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애초에 뭐 소생을 쓰는 법사는 세리나 정도밖에 없으니까 특히 지자루고와 같은 거는 얘는 이제 고양이기도 하고 인기도 많은데 중간에 이제 숙련까지만 마블 쓰기 때문에 그런 감을 하면은 지자루고는 진짜 떡상한 것 같애 지자루고가 짱이야 프레아도 만화가 있는 전사이기 때문에 프레아도 좀 특혜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프레아는 드레모라군주 소환을 주면은 프레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움업을 쓰잖아요? 힐 더하고 프레아한테 좋을 거 프레아가 더 세졌어 어 이제 에보니 워리언 상대도 안 돼 에보니 워리언 원래 이제 5대5 싸움이었거든요? 역시 프레아야 에보니 워리언급 되면은 드레모라군주 소환하는 게 낫지 잉빌드 왔죠 어딨냐 아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튕겼어 오바였어 이거 어디지? 구분이 안 된데 지금 여기였구만 자 빨리 들어오고 장비 내놔봐 야 완전 떼구만 떼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몰래 너무 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오벨이잖아 동료는 난이도 영향 안 받고 그냥 세지는데 아 근데 뭐 전설 난이도 하면 동료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거든요? 어 저기 넣는 데미지가 떨어지죠? 체력은 올라가는데 야 처리해 내가 볼 것도 없어 야 소환금 안 쓸 거냐? 그래 쓰지마 그럼 한 손 무게 내놔 어 왔다 왔다 한 손 무게 내놔 딱 되라 이 말이야 활 도끼 여기 너다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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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소생 쓰죠 어 이번에 일어나면 제대로 어 역시 만화 문제였어 만화가 없어서 소생을 못 시킨 거야 어 괜찮다 진짜 어 뭐 괜찮지 않나요 모드? 관리 모드 제일 만족스러운데 지금까지 중에 소생 모드랑 썩는 거랑 눈 좀 봐 아 빨리 드로고 장비를 원해 윙그빌드 어 야 쎄더? 안 돼 쟤 아론딜의 일기 아론딜 쪽이었지 맞다 됐어 잃지마 보내줘라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장비를 먹어야 돼 여기 여기서 나왔던 거 맞나? 투구 나왔던 거 같은데 여기서? 아 투구는 필요가 없나? 어? 아 투구 있어야지 얼굴 좀 덜 썩은 애들한테 투구 줘야지 너는 너무 완벽하게 썩어서 안 되고 아 얘 말고 예나샤? 예나샤 견갑인데 예나샤 빼야겠어 어 예나샤 나와봐 집에 보내야겠다 쟤는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잘 썩은 애들만 데려가야겠어 쿠리오랑 스밴만 데려가면 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 걔네가 썩는 것도 예쁘고 장비 맞춰주기도 유동성이 있어서 포지션도 좋구 마큐리오랑 스밴은 좀 어울려 언데드 좋아 쌍검이다 이말이야 이건? 원래 바닐라에서도 스크롤을 주면은 얘네가 썼거든요 특히 뭐 노예 죽음 뭐 노예 같은 거 써도 기르고 다녔었는데 이건 건 약간 느낌이 다르네 어디선 마 어? 그렇지 야 역시 마큐리오야 마큐리오는 진짜 쓸만해 쟤는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애 가성비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았나? 어딘가에서 나왔던 거 같은데 잉빌드 야 근데 동료 많으니까 좀 편하다 마음이 소환할 것도 없고 보고 있냐? 되게 잘 따라와 너 야 생긴 것 좀 봐 너가 빠져야 돼 역시 넌 아니야 헤어져 눈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얘네 써온 거에 비하면 넌 좀 아니다 로브나 빨리 입혀줘야겠어 되세요 내가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1인칭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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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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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잡았냐? 나 나설 것도 없구만 아론 딜 아 이게 뭐니 야 와라 그리오 휴이 어디 갔냐 뭐 걸어다니냐 쟤는 또 디바인 스마일아 아 아 아 아 그냥 주면 입겠지? 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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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잘 썩었어 아직 마법대학에 입성을 안해서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렇지 뭔가 몸에 삭 안 붙는다 제가 이번에 제가 좀 살짝 좀 몸에 안 붙네 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 템포가 안 맞는구나 야아 이거 중첩 되냐 소생까지 연동되네 언데드가 아닌 하수인 사실 필요 없는데 나가면 되니? 아 나 투구 먹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투구야 어 여기서 먹는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진정 진정 뭐 이렇게 아니었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지금? 투구가 어딘가에서 나왔었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솔트하임인가 봐 여기서도 나왔던 거 같은데 일로 가자 아 나 필요해 드로그 장비 몸통이 필요해 몸통이 고대 노드 고대 노드 세트 필요해 어떻게 얼었나요 저 아 거슬려 이거였구만 누가 여기 죽어있으래 건방지게 새로운 삶을 주겠네 일어나도록 자식 안경 나오는 거 좋아 아니 다 죽어있어 가자 탈출 두 시간이 지났군요 딱 한 것도 없는데 야 아무나 봐 너한테 기회를 주겠네 잘했네 아 잘 탄다 너희 맘이 든다 어 진짜 법사 동료는 되게 편하겠는데 이거 어 괜찮네 되게 되게 괜찮네 소환만 해줘도 싸워 병신아 뭘 오직 보고 자빠졌어 이 분은 휘부가 있구나 야 잘 싸워 너무 세다 너는 넌 나가야겠다 야 우스컨스야 좀 오버한데 쟤는 자력구간이 너무 센데 가자 돌아가게 하는구만 내가 안전한 이유가 그냥 피아노스 여기 올라가면 뭐 있니? 없지? 아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가자 야 어딨냐? 아 여기 길이 아니었나? 맞지 여기 그치 그치? 아 잉빌드는 너무 꼬아놨어 길을 헷갈려 죽겠어 우스 가자 너는 안 어울린다 야 헤어져 우리 그치 너희 둘만 있으면 돼 어울려 어울려 아 근데 나 고대 장비가 좀 필요한데 검색 좀 해볼까 오랜만에? 스카이림 고대 노드 노르드 인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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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션 무기 말고 팩션 중갑 고대 노르드 여깄다 장화 부분만 한두 번씩 발견할 수 있고 헬멧이나 어... 감옥 부위는 특징 던전에서 나온다 캠퍼니언 퀘스트를 깬 다음에 스카이 포즈에서 입을 수도 있고 포렐 호스트에서 드래곤 교단 진도를 죽이고 아... 아... 포렐 호스트를 가자 그럼 포렐 호스트가 어디지? 이미지 아아아아 라거트 나온대구나 지구역 70 올려주는 거 거기서 나온단 말야? 가자 그럼 리프튼 쪽이에요? 나는 고대 노드 자체를 안 입어봐서 많이...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네 잘 됐네 리프튼 쪽에 끄자 리프튼 쪽에 끄자 가자 나 언제까지 이런 장비 입을 순 없다 컨셉 빨리 짜야 된다 강화 Carbon 아우... 색깔 좀 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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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안되는데 야 너무 막 가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스카이맨도 너무 질겜 모드야 폴아웃 폴아웃4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폴아웃만큼 지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게 없다 옛날 류베가스 할 때 솔직히 재미없었거든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류베가스 갓게임이고 폴아웃 똥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류베가스 할 때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했거든요 거의 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달라 폴아웃뿐 재미있어 할 것도 많고 은신이었나 여기 비석 위에 있네 아 찍지 말자 그냥 머리 찍지 건너가긴 해야되네 돌아서 여기가 그 나이팅게일 쪽이었고 그걸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참 맘에 안들어 가려 오늘 댕댕이 엄청 짓네 아하핳 참 조용히 좀 시켜야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빨리 가져 21세기 썰이야 아 저거죠 저거 떠있는거 마크에 일단은 비석문 찍고 어쭈 경고한다 물러서 누구한테 경고질이야 지금 위리하나 지르기 어쭈 지르기 뭐냐 이거 무적이야? 그렇지 가자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게 이겼어 예상 못했어 이 고전은 뭐야 두개 다 찍은거야? 지구력 감소 지구력 감소 아 됐어 지구력 감소야 쌍수폭을 찍어야 돼 쌍수폭까지 찍을만한 여유가 없네 중값 올리자 아 나중 올리자 회복이나 하나 찍을까? 아 그냥 가자 회복할리도 있겠어 설마 어그로만 주면 되는데 이쪽이네요 좀 등반을 해야겠네요 등발들 1인칭으로 하늘을 보면서 등반하면은 잘됩니다 야 이거 입구로 가야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등반하다가 내려서 가자 내려서 가자 길이 있을텐데 어휴 야 아 별모서 해야되나 이제? 아 오늘 하루종일 스카이림만 할까 했는데 약간 좀 뜻이 안맞네 어디였냐 이쪽인데 길도 여의치않고 말이야 어휴 낙땜이 없어 뭐야 이거 아 이제와서 보니까 좀 똥이긴 하네 스카이림 스카이림 한동안 안했더니 약간 이제 똥맛이 없어졌어 야 이거 안되겠는데? 스카이림이 최고다며 이랬는데 야 역시 요즘 게임들 하다가 다시 오니까 살짝 이제 밉보인다 어 좀 몰이 사냥하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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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영원 먹는거는 아무리 봐도 적군같은 외모란 말이야 아 생각보다 너무 덜 썩었어 맘에 좀 안든다 어 내 계산은 훨씬 더 썩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호환이 좀 괜찮아요 저번에 해골로 변할때보다 호환이 굉장히 괜찮죠 해골로 변할땐 좀 튕겼었는데 전문가는 안돼 하기 싫어 여긴가? 아 여깄네 포릴로스트 여기서 이제 울프가 나오죠 아 저쪽 위구나 울프가 아니네 그럼 저거 이제 예전에 토르모드 할때 망치 있던데죠 어디서 이씨 얘는 제육꾼처럼 보이지만 스톰클락꾼입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아 요즘 새게임 위주로 했더니 새게임이 하고싶어 어 약간 이제 어 약간 마블할때 그 왔을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오프럴드게임 두개는 어려운가봐 야 잡아 어 너 어디서 났냐 얘네도 우와아 한 번에 다 나오네 나 얘네 안나올줄 알았는데 입자 빨리 우와아 야 근데 넌 너무 좀 덜 썩었다 야 이번엔 완전히 썩자야 아 근데 얘네가 너무 잘 썩어서 내가 썩게 하기가 좀 그런데 내 나만 어 입만 좀 썩게 해봐 어 딱 껴 제발 입 썩어주세요 눈 괜찮게 썩네 어 입까지? 야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어 가자 야 양팔 다 썩었네 야 좋은데 잘 썩었는데 이번에 아 그정도로는 간지럽지 야야 야 야 니 것도 먹자 스벤 것도 먹자 야 스벤이는 지금이 예쁜거 같은데 잘 썩었는데 야야 스벤이 간다 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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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동네 안맞는거 찍어도 불안하다 뭔가 느낌이 음 여분을 하나 더 가져가자 야 야아 이거 괜찮은데 느낌 생각보다 좀 파릇파릇하긴 한데 장비가 야아 이거 봐봐 어울려 너가 좀 덜 썩었어 이거 보니까 느끼는 건데 넌 더 썩어야 돼 흠 난 그정도를 만족 못하겠는데 친구야 머리 가죽 다 벗겨버리기 전에 다 썩는게 좋을거야 빨리 아 아 안돼 야 제대로 안 썩냐 점자를 빼 어디서 그래 이마 썩는거는 당근 빠 때리고 야 얼굴이 썩어야 되는데 아 일단 가자 나 만족할만큼 파밍했으니까 나갑니다 이거 먹었으면 됐어 야아 어울리는데 쌈들 한번 찍어야겠는데 야 따라와 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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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덜 썩었어 진짜 인간적으로 네 너가 주인공 같아 내가 저리갖고 내가 주인공 같아 내가 저리갖고 너가 썩는게 중요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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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아리까지 야 잘 썩었다 야 이번에 진작 이렇게 썩었어야지 야 뭐야 뭐하냐 쟤 혼자 야 안와? 정신 안 차려 아주 군기가 빠졌어 여기 봐 알아 나도 뒤에 있는거 아 여기 보라고 얘들아 여기 보라고 말 안듣네 이 새끼들이고 비석 앞에 찍자 야 아 디비니티는 그냥 보라그럼 봤는데 아이씨 에이 설마 아니지 야야 와봐 야 와봐 밤을 배경으로 해서 촛불 키고 찍을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아 그만 돌아다녀 아 야 없던일로 하자 우리 못본걸로 하자 야 일리와봐 너 그거 보러간거구나 야 이거 쓸데없이 잘 만들어 놓은거 보소 분명히 내가 이거 퍽 누르는 것 중에 멈추는게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 이런식이구나 이런식이 아니구나 딱 서봐 일리와봐 불러불러 불러불러 딱 써 아이씨 안돼 야 야 야 잠깐 딱히다 딱히다 야 어 쟤네가 시비걸잖아 쟤네 제국군 애들이 아 이러면 안되지 야 안서? 불러와봐 아 쟤 좀 위에까지만 딱 있으면 얘 지금 너무 잘 뽑혔어 얼굴 아 쟤 같이 와야되는데 야야야 조용한데로 가서 그러면은 조용한데로 스카이링 가서 찍자 그냥 스카이링에 화이트럭 가서 한건 올려야돼 이렇게 놓아주기엔 좀 아쉬워 이렇게 하자 어어 그래 햇불 좋다 야야야야 딱히다 딱히다 막지마 막지마 아 꺼져 그래 아 꺼지라고 아 이새끼 간심평 오지네 야 죽여버릴까 그냥 아 아까 봐야 얘 옆으로 돌았잖아 아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지금 아이씨 아 꺼져 아 너까지 데려가자 아냐아냐아냐 욕심내지마 아 그만와 그만와 그래 아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뭐하냐 너 이 참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활동적이야 갑자기 야 일로 안와? 미쳤니? 딱 서 아 더 오라 그래 좀 나 몇번 했죠? 4번 했나요? 며칠 안했다고 다 까먹으면 어떡해 날 와봐 이리와 시청자 소도 안나오고 판을 접어야겠어 야야야야 안와? 아 얘 너무 짜증나는데 뭐하니? 뭐하니? 대기하라고 여기보고 대기하라고 여기보고 대기하라고 나 좀 나 그만 쳐다봐 아이 개새끼들 이거 안찍어 이쒸 하하 하하 얼려버릴까? 죽여서 죽인다 박제해서 세워놓을까? 앉을 수 없는데 가야돼 얘도 아대잖아 벌써 배대기 배대기 불렀다고 아대잖아 이거 어때 이거 아 조금만 붙어 붙자 얘들아 여기 봐라 스벤아 뒤진다 니 썩은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스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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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야지 스벤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 그렇지 여기 썸네일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끊고 끊고 그거 할까요? 별모서 별모서 하죠 우리 보는 사람 있나 보자 여러분들의 시청률을 보고 자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 시청중이야? 9명 시청중이야? 지금 이름 해야되잖아 하하 가죠 저쪽으로 별모서 걸은다 썸네일은 뽑았다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싫어요 눌렀어 이 사람들 이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눌러도 돼요 어 생방송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왜냐면 좋아요랑 싫어요 수가 같으면은 좋아요랑 똑같거든요 싫어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야지 광고가 안 붙어요 그게 이제 디밀리트지 싫어요 수가 많으면은 보이는 건 많이 보입니다 광고는 그게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도 좋으니까 뭐 좀 찍어주세요 야 거래하자 어 소환검 재미없다 응 난 역시 이제 뭐 무기를 들어야 돼 가자 이번에 본게 그거거든요 비질런스 제작자 가면은 모드 그거 하려고 지금 킨건데 솔직히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가면은 스펙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빠른 스펙업을 어 근데 너무 디자인 예쁜데 얘네 가자 또 모드를 내가 뭐 깔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하나만 깐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황금발톱 주고 길로 가자 그거는 오늘 일단은 1편을 딱 해서 스펙업을 시켜놓고 캐스트 모드 위에서 깨자 내가 몇 가지 찍어야 될까 그거 하려면 20은 찍어야 달라나 중갑도 찍어야 되고 찍을 게 좀 많네요 퍽을 좀 찍자고 일반 됐어 중갑 쪽을 찍어 놓고 중갑 쪽을 찍어 놓고 중갑이 좀 올리가 좀 그렇네 쌍수 되냐? 아 안 돼 중갑 쪽으로 다시 가자 가자 어떡해 아니요 컨셉 변경 없습니다 퀘스트 모드를 깨기 전까지 스펙업을 좀 하도록 하죠 일단 푸스로다 쪽으로 가서 메인은 어느정도 쓸어놔야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재미없는 소리 얘기를 할 차례이긴 한데 가자 어디까지 깨놔야 될까? 컨셉은 잡아놨으니까 이걸로 할거고 이걸로 그걸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가야되니? 이쪽이니? 아 이거구나 새로운 모드 아 이름이 뭐였지?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모드가 굉장히 버전업이 많이 된거 같아서 글램몰이랑 베질런트 제작자분 아시죠? 그분이 만든 모드인데 겉으로 보기에 추가된게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구요 뭘 할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거구요 일단 확실하게 다음 시간에 할거구요 그 전에 그 모드를 돌 수 있을만큼 스펙업을 지켜두겠습니다 쿠리오도 적당히 잘 탔고 20레벨쯤으로 잡아서 확실하게 정하자 확실하게 정하자 소생을 할거구요 그리고 소울키언까지 가면 너무 멀죠 소울키언에서 소생을 언든소환을 하고싶은데 많이 머네 그거는 오늘 안에는 안되겠지 오늘 시간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압 압 아퍼마 어? 체력으로 그냥 다 가자 자 캐스트 모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체력으로 가고 스펙은 무조건 20레벨로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질런트... 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에피소드 4까지 가면은 올라오거든요 난이도가 기억이 안나 이거 모드가 어느정도 스펙으로 했는지 레벨 스케일링이 돼있나? 레벨 스케일링 돼있어도 어느정도 기분이 있어야지 쎄지 가자 앞에 에이 여길 왜가 아니 가면은 건줄 나오죠 양손무기 올려주는거 아 필요없어 건줄에 이제 장갑을 끼면은 양손무기가 15% 올라가는데 동료가 경험치 공유로 경험치가 오른다고? 그래? 가자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네 고든홀드가 좀 시커먼게 좋은데 됐어 이 바지가 이게 중갑이란 말이야? 아무리 봐서 경갑인데 털인데 그냥 아 이상하네 아 이상하네 별개의 얘기지만 이걸로 소생해도 다 올라갑니다 같이 다 같이 적용이 돼요 시체모드가 가져가겠습니다 야 아무튼 안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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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쭈 그렇지 찌르기 밉밉해 아 엔터 안 먹히는거 좀 혐의네 저거 야 엔터는 먹혀야지 어 근데 스카이님이 포라우4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시청자 수가 그냥 켰는데 9명이냐 가자 자 오늘은 약간 바닐라예요 어 캐스트 모드는 내일 아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 할거구요 내일은 아마 포라우4 할거 같은데 아 무슨 게임 할지 좀 고민된다 다크소울3를 하 노데스 깨고 해야되나? 아 노데스 솔직히 너무 아까웠어 나 노데스 거의 다 깼단 말이야 다크소울2 그거 낙사를 거기서 하냐 재수없게 진작에 떨어져 죽던가 그럴거면은 사람을 또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 거인 잡자 거인 잡겠지 3대1인데 난 믿고 있어 이 무기의 데미지라면은 어그로 잘 주면 잡을 수 있을거야 앞으로 포라우4를 좀 하게 될거 같은데 스카이림 대신 스카이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다 끝냈고 컨셉도 할게 없어 여러분들 추천해주는 컨셉으로 할건데 최대한 올라와서 포라우4를 산거거든요 원래 스카이림 할라 그랬는데 어 이제 할게 없어 너무 많이 했어 근데 포라우4는 무궁무진 하더라구요 우리 큰 도전이 될거야 알지? 준비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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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잘좀 해봐 잘좀 해봐 잘좀 해봐 야야 그렇게 쪽도 못쓰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잡을 생각은 결국 소원검이 확실히 세긴 세지 이렇게 보면은 너의 죽음을 잊어버리겠다 너의 죽음을 잊어버리겠다 잘까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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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는데 야 저정도란 말이야? 야 좀 버틸줄 알았지 그래도 스벤 스벤이 여태까지 한개 있는데 실망이야 따라와 스벤 맘에 들어서 안돼 스벤 너무 잘 썩었어 스벤은 진짜 쌍타봉이야 썩은거는 저저성만큼 썩을 수가 없어 야 야 진짜 완벽하게 썩었어 나랑 진짜 나는 이제 위가 썩었고 얘 아 니가 위구나 내가 중간이구나 여기 너가 아래구나 여기다 위야 너가 필요해 이 썩음을 유지하려면은 다리도 썩었잖아 가봐 너가 있어야 돼 우리 파티에는 널 벌릴 순 없어 스벤의 썩음이 나한테 맘에 들어 딱 된마 어 죽음을 초월한 듯하니 썩음 열고 들어올 용기 있는 자는 없구만 이거 한손 지금으로는 안되는데 쌍수 어느정도 찍어놔야지 컨셉이 지금 돌아가는데 28이거든요 지금 업사 퀘스트 깨고 어 냉기 숨결은 해야될 것 같애 컨셉도 좀 어울리니까 일단은 배울 수가 있죠 그래 그래 그런걸 원했다고 스벤 가 가 뒤는 내가 맞겠네 두먹을 맞으시게 두먹이 이기냐 설마 1대1로 설마 가능? 야 설마 가능? 아 물론 도움을 받긴 했다 야 근데 야 너무 잘 싸운다 너희 이렇게 보니까 맘에 든다 사실 쌍수가 좋은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동료가 좋은 부분만 나왔죠? 동료가 좋네요 동료가 좋네요 나는 락핏은 스카이림이 더 좋은거 같애 이뻐 태가 아 저게 그거 락핏이 아니야 머리끈으로 하는건데 머리끈이 그렇게 튼튼하면 안되지 디자인이 락핏 얼마나 어울려 락핏이라는걸 만들었다는거 자체가 웃긴다 야 가야겠다 야 어 근데 이거 컨셉을 잡으니까 이불 장비가 제한되서 파밍하는 맛이 없긴 하네 이번 컨셉은 캐스트 모드 약간 시연하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이게 몇개 정했어 바이킹 모드는 갈거 같애 바이킹 모드 재밌어 바이킹 모드는 넣을만해 바이킹 모드에다 이제 망토 모드까지 병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바이킹 모드 자체는 좋아 맘에 들어 그리고 썩는 모드도 맘에 들어 바이킹이랑 썩는거 이제 건졌구요 동료 관리 모드도 써야될거 같네 쓰기 괜찮네 야 무엇보다 이제 동료가 버그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 대비해서 괜찮은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넣은 가장 큰 이유가 길을 비키는거 거든요 길막 없는거 쓰읍 괜찮은거 같다 튕기지 않고 있기도 하고 어 이제 소환하고 알려줄거고 동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바슬리긴 하는데 피난민이 뭐 저렇게 부섭게 생겼냐 화장도 하고 한판 예쁘죠 잘 꺾어서 가야되요 잘못들면은 삥돕니다 잘 꺾어서 가야되요 잘못들면은 삥돕니다 뭐 손가락에다가 막 씌워놨어 집에 지금 녹두전이 있는데 빨리 먹고 싶네요 그냥 배고프네 왼쪽 세척 야 올라가 제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휩쓸려가 어어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동료들은 못 오네 아 외나무 다리가 윈대 멍청하게 외나무라를 갈면 될걸 저거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못 가면 안 된다? 아.. 위태위태한데 좀 원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지 약간 진행이 정상이거든요 아래쪽이 트롤이었나? 어 트롤선양은 바깥이었나? 올라가시구요 검치호랑이 아니면 곰이 반드시 젠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 두마리까지 될거에요 두마리까지 있기 때문에 동료 없이 올려주면 안될까나 진짜 이 될랑말랑하는거 이거 맘에 안들거든 좀 점프 한번만 해 발만 한번만 떼면 돼 아 지금 가는만큼 빠꾸대네 아 됐을래 딱 대 어딨어 뭐니? 아 늙어놓고다 아 야 한번 한따까리 해? 아 아 인카운터 되는 적 중에 제일 셉니다 너머하네 좀 가자 동료 안맞는거 너무 좋다 어 이정도면은 동료 던져주고 연부 난사해서 다 죽여버려도 되겠어 동료가 확실하게 안맞는거 맞지? 아 사실 원래 검은 블랙북에서도 동료 안맞는게 있거든요 능력으로 오늘이요? 오늘 올라올겁니다 어 데미지 안들어가네 어 그렇네 아 지금 이거 오늘 올라오나요 님께서 이제 응 뭐 왜 쌩 저분이 추천해준 컨셉입니다 이 소환검 드디어 소환검에 손을 댔습니다 드디어 여기 보다는 다시 댔습니다 이번엔 짧게 갈거야 근데 어 추천해주신 분이니까 이게 설명을 해줘요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소환검으로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저기요? 딜레이 거의 없지 않나요? 재방송 크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 한명이야 지금 듣고 있죠?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적으시구요 올라가도록 하죠 사실 존나바르로 했어요 한번 법사로 그 한번 오디네이터 펑 모드 만드신 분이 만든 모드가 있습니다 마법 모드가 마법 모드가 모드를 할 때 초반 단계에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조용 아니야 게임이 가자 실천 계단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이렇게 힘 빠지면 안 돼 이번에는 그걸 볼 거기 때문에 캐스트 모드 캐스트 모드 위주로 좀 한번 땡길까? 아 저희가 트롤이었지 트롤 잡을 수 있나 보자 소환검은 데미지가 워낙 세서 잡을 것 같은데? 소환검이라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야 저렇게 데미지 많이 왔지? 야 데미지 좀 봐 소환검은 급이 달라 어 1번 무기 드는 거라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긴 하는데 이제 삼진기가 없으니까 삼진기를 아예 안 쓰면 강화를 아예 안 하면은 소환검은 뭐 끝까지 최강급입니다 데이드라 정도의 스페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다 이제 퍽 찍으면 능력도 생기죠 소환검은 근데 사실 엄청 좋아서 생각했어 좀 사기라고 근데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 참가자에 떠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뭐라는 게 뭔지 빨리 얘기를 해봐요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듣고만 있지 말고 20% 빨라짐 검이니까 검 쪽으로 가야겠죠 도끼 검 많이 올려야 되네 지구력까지 가자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말해줘요 스카이림은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하면은 내가 다 수용합니다 모드 어디서 맞냐 같은 거는 일단은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수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리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 모드는 나도 못 구해요 난 모드를 쓰고 지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외하면은 아 일로 가자 바로 크림턴 안 만난다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거 어 제가 능력의 단상까지 다 수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컨셉이라던가 있으시면 얘기해주면은 이제 감사히 받아서 바로 써먹겠습니다 모드 좀 추가해서 소통 좀 해줘요 자 자꾸 듣고 있으면서 소통 안 할 거야? 그럴 거야? 맘대로 해 몰라 뭐야 초고마브 계속 쓰고 있네 아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폐곡마브 쓸 짬이 안 나 재생을 찍어야 될 거 같애 어 왜냐면 내가 이제 소환검을 써버리면은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삼신길 안 할 거기 때문에 노도스트에다가 이제 인센트를 못하는 게 문젠데 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거기까지 진행할 정도까지 안 쓰면 되지 자 날라간다 아주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참가자가 안 뜨는 거야 그냥 아예? 안 뜨네 구독한 사람만 뜨나봐 참가가 여러분들 구독 안 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네 왜 안 뜨나 했는데 지금 참가자가 한 명 뜨거든요 근데 시청자 수는 열 명인데 구독 검새끼네 했어요? 왜 안 뜨냐 이거 유튜브는 근데 신기한 게 트위치는 방송을 제가 트위치 생봉성 2년을 했거든요 2년을 2년을 했는데 제가 첫날에 스카이림 딱 처음 방송했을 때랑 마지막 방송했을 때랑 똑같아요 아 이거 얘가 화살을 많이 줍니다 시청자 수가 안 늘었는데 어 유튜브는 뭔가 좀 야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딱 써 어 딱 써 아유 그렇지 등 그렇지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될 놈이 얘랑 아 얘는 솔직히 안 잡아야 돼 화살은 필요 없는데 아 주먹왕이요 어 저도 주먹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모션 퍽을 찍어서 권투 퍽이나 헥토파스 탈 헥토파스 칼킥? 그런 모드도 깔아서 완전히 이제 권투사로다가 제가 캐릭터도 있으면 입혀서 뭐 드래곤볼처럼 해도 되고 뭐 드래곤볼처럼 해도 되고 아 넌 넌 좀 부담인데 잘 때려야 돼 잘 때려야 돼 잘 때려야 돼 이놈 강해 어어 강해 강해 어어 좋아 주먹왕 하면은 완전히 이제 모션 모드까지 해야죠 근데 모션 모드하는게 불안한게 전에 한번 모션 모드를 깔았다가 그 그 양손검 사면타 모드 기억하시나요? 왼쪽 클릭 아 야 잠깐만 이거 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레벨업 있다 레벨업 탈세 있다 왼쪽 클릭이랑 오른쪽 클릭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양손검 상태로 이 모션 그러면 이제 사면타를 때렸는데 그 모드를 깔고 볼키아성 문이 안 열렸어요 흫 콘솔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 빈갈모였나? 걔는 이제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모션 모드를 계속 걸렸었어요 모션 모드를 넣을라 그랬는데 창모션도 넣을라 그랬거든요 창쓸라고? 하아 주먹 컨셉은 나중에 예쁜 모션이 있더라고요 복서처럼 때리는 거 그거 해서 나중에 실기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드래곤볼 컨셉을 해서 드래곤볼처럼 이제 에너지 퍼서면서 하던가 주먹왕이랑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원하는 걸 필요합니다 소환검은 컨셉을 잡기가 좀 난해했어요 왜냐면 소환검이라는 거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종족으로 뭘로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데드가 약간 소환검이 어울리지 않나 소환을 해서 쓰는 검이니까 보라색이기도 하고 보라색이 언데드랑 어울리니까 이번에 지금 언데드 컨셉을 잡은 건데 아직 감이 안 와 소환검이 좀 붕 떠요 마법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하니까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는 게 얘가 진짜 엄청 높은 확률로 한송검 데미지 상승을 줍니다 반지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데 초반에 극초반에 제일 좋은 아이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15% 주죠 음.. 이 정도로 완전 가겠네 얘는 무조건인 것 같아 고정인가봐 거의 안될 때가 있긴 했는데 모더 때문인 것 같고 뭐 15% 올라감 데미지 좀 보자 양손 데미지는 이제 합산치가 무기 통합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손 때리면 데미지가 절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힌거에 56이죠 20 56 반이면 몇이야 28 들어가죠 어 지금 28이 들어가는 거면 한손 때리면은 양손 무기는 그대로 들어가고 써있는 수치만큼 이렇게 치면은 56 56 들어가죠 이렇게 치면 쌍수가 DPS가 좋긴 한데 컨셉이 좀 안맞아 심지어 쌍수 소환검이니까 약간 뜨긴 한다 내가 좀 더 법사로 해서 쌍검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아예 무림고수 저번에 마블하다가 무림 컨셉이 생각나서 스카이림으로 하려고 장비를 봤어요 무림해서 입을만한 옷 동양검술 모드 괜찮은게 많던데 약간 모션이 뇌 취향이 아니라서 동양검술 모드로 소환검을 해서 동양 이제 무림고수 검을 들지 않고도 검기로 싸우는 야 그런 컨셉 잡을라 그랬는데 조금 이제 안 맞더라고 동양 장비도 그렇고 뼈대모도 설치해야되고 설치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소환 문제가 있을까봐 좀 그렇더라구요 31인데 어떻게 못찍을 수 있는거 없냐 중갑은 뭐했다고 궁수를 이렇게 높냐 완충제 완충제는 두번 찍으면 낙땜이 아예 없습니다 개사기죠 화이트쓰고 뛰어내려가는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나는 시간외국을 해서 처음에 잡은 컨셉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거 오래걸렸잖아요 이거 사실 소환검 컨셉을 받았거든요 저는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게 지금 이게 날짜가 안써있을텐데 여기 지금 보이죠 이 댓글들이 적힌지가 꽤 되서 예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다음에 차 준비할때 어 폴아웃 4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때 그전엔 준비 안했거든요 폴아웃 4 넘어간 다음에 스카이름을 확인해야겠지 해서 유튜브로 옮기고 한번도 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림고수 컨셉을 떠올린 날 찾아봤는데 주말 껴서 주말 이용해서 아 쉽지 않네 무림고수 컨셉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소환검에서 소환검 디자인이 동양검 쪽이 아니니까 도검이죠 활용지보여 활용지보여 결국 언데드로 가긴 했는데 언데드는 좀 안올린다 전사는 어 언데드 전사는 약간 안올린 언데드 전사 할거면 아예 중갑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다 방패랑 해서 약간 이제 언데드가 좀 그러시게 하네 저번에 드로그 컨셉은 괜찮았는데 이번 컨셉은 망이야 소환 마검사인데 마검사에 어울리지도 않고 음 검이 좀 커 소환을 하면은 약간 크지 않나요 손잡이도 그렇고 마검사로 들기에는 검이 너무 화려하다 함성을 봐야겠네 건방진 녀석 음 아이너스 레벨 90이지만 엄청 약합니다 날려버리는건 센데 꿈노애로 데려갔는데 얘네 회색위원장 아저씨들이 거인이랑 싸우면 져요 날려버리는거 엄청 날려버리는데 32만도 못해 만일 레벨만 90이지 쓸모없어 뭐하세요? 이게 나네지 얘네 AF, FF 그 모드 때문인가? 앉어 직계 썸네일 어디갔냐 얘는 없어 어디간 더파이팅 컨셉 이거 어깨빵하면 안되요 버거 걸려서 멈춥니다 게임 아 대화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곤듀 무슨 뜻이죠? 달빛공주 아 오케오케 달빛공주 달빛공주하니까 그런거 있지 않았나 일본에 카쿠야히메가 카쿠야히메가 달빛공주 달빛공주 그 우리나라 견우와 직녀처럼 특정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만화에서 본거 같은데 야 이거 잘어울리는데 야 이거 잘어울리는데 야 목만 살짝 썩었으면 딱 좋았을텐데 피부색을 어우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아 잘 썩었어 어 제대로 썩었어 이거 입도 살짝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푸스 로우까지 쓸 수 있죠 아니구나 푸랑 푸스인가 푸스까진가 아니야 모르겠다 아 지금 돌아가면서 기도를 올리네 자식들이고 근데 이거 모드 때문에 됐나봐 원래 서있는데 썸네일 찍기 어려워졌어 나만 찍어야겠어 부스러워 야 머리카락 나오는거 괜찮다 하얀 머리카락 괜찮은데 썩는거 괜찮지 않나요 아 목걸이를 써야된다는게 좀 아쉽긴 한데 음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맘에 드는데 직접 설정을 해주면은 내가 워낙에 썩게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제 유튜브 조회수 1위가 10만 조회수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9만4천 조회수인 영상이 그 영상이 지금 스카이림 영상이에요 그 아래는 전부 디지몬입니다 디지몬 소울체이서 디지몬 링크지 이런 영상들이 다 지금 조회수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개 이제 마블이랑 별모소에 추가된 모드들 추천 모드들 아 야 근데 하필 그게 리그모야 야은신 하나도 안나오는데 야은신 나오는줄 알고 좋아가지고 다 보러왔단 말이야 조회수로 야은신 안나온다고 내가 적어놨는데 싫다 왜 안나오냐고 싫어요 다 찍어놓고 말이야 하여간 말이야 스카이림의 조회수가 얼마나 잘 나올지 예상에다 인정해 만약 스카이림 하면은 난 그거 그쪽 계열로 안해서 좋다 그러는데 조회수는 아니야 리그모가 한 번에 증명했잖아? 난 그냥 그쪽으로 했잖아 영상 그러면은 리그모 많이 나왔을거야 이번에 10만 조회수 많이 나왔을거야 같이 가자 야 같이 가면 안되냐 진짜 안되지? 그럴 줄 알았어 쿨 때문에 기다려야되죠? 야 이 새끼가 독한 놈들이네 문 닫어 스카이림 abused 어마어마한 구워 다시 시작 뽑다 너나 이거는 이제 두 시간씩 했죠 어 이번이 딱 그거네 이번에 이제 한 번에 통짜로 해서 기반을 닦아 놓고 오늘 닦아 놓으면 좋겠어 어 오늘 닦아 놓고 어디였죠? 모탈이었나요? 오늘 닦아 놓고 다음 기회에 캐스트 모드를 하는 걸로 한 걸어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까지 기대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비질런스 제작자가 만든 모드들은 다 돈 받고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 제작 개 그 자제 그 제작자는 아으로 비질런스 제작자는 DH보다 잘 만드는 것 같아 진짜 확실하게 아주 마음에 들어 하이 하이 이러한 12지 쌍수폭은 찍고 어 중가폭도 찍고 그 정도는 찍어 놔야지 난 진행 될 것 같거든요 가서 싸우려면은 지금 서런 검치호랑이 보다 약해요 제가 이거 문제 큽니다 이거 찍어야 돼요 마르크리오랑 스벤은 고정으로 가자 스벤은 죽는 거 좀 불안하긴 한데 스벤 죽으면 버려 그냥 마르크리온 에센셜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아 지금 소환이 너무 찍혀서 밸런스가 안 맞아 중갑이랑 한 손이 좀 찍혀 있어야지 적당하게 센데 20레벨로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이겨야 된다면은 회복은 물론이고 회복 찍자 빨리 아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양손곱 때문에 소환으로 그냥 갈까? 진행이 안 될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소환을 해서 어그로를 주는 걸로 가자 포라우처럼 나 위주로 이제 어그로가 끌리지 않으니까 포라우처럼 나 위주로 이제 어그로가 끌리지 않으니까 컨셉 생각하면은 소울키 형 가야 되는데 어 이거 죽은 자 소생이 안 먹힌 애들 있어요 모드에서는 특히 비실런트 에피소드 4에서 안 먹힌 애들이 좀 많았거든요 만약에 언데드 소환을 했는데 안 먹히면은 안 통하는 데다가 혹시 모르는게 모드 애들이랑 망자가 이거 호환되는지 모드 이제 킬터는 호환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불안한데 좀 이거 얘 살려야 돼요 얘 소생시키기 때문에 아 얘 말고 센걸 살려야 되는데 됐어 이길 수 있어 지금이라면은 덕수는 없다 그치 그렇지 하나만 맡아 알아서 어우야 잘 준다 텐 여기서 소환수 중에 아 얘 죽었냐? 아 얘 아닌데 여기서 무업자가 법자가 있을텐데 어 얘가 센데 어 누웠네요 법자가 얘네보다 세거든요? 잘 누웠어 가자 소생 시킨 김에 담보내고 빼야지 횃불도 내버려두면 노르드가 이깁니다 그 노르들 드로그 아 드로그가 이깁니다 드로그를 좀 패줘야겠죠 그쵸 너무 쉽게 이기는거 아니냐? 어디서 인마 어? 잠 못드네? 안되지 좋아 아 회복이 좀 필요해 거머리가 필요해 피를 좀 흡수를 해야돼 아니 안 내려갑니다 아 잠 못을 좀 맡아줘 그렇지 스펜이 진짜 보석이라니까 양손토끼 30들이면은 나쁘지 않지 어차피 마법도 30인데 너무 세다 야 마르쿠리오는 지금 좀 심하네 리치다워 저정돈 나와줘야지 불붙음 피해주면서 안겹치는 것도 좋고 밸런스가 좋아 아 어 이제 마르쿠리오는 개인적으로 최강급이야 어 물론 그 이에 이에아스였나? 아 보여지게 아주라의 별캐스트로 나오는 애 아 걔는 좀 너무 좀 팀키 심해 팀키 심하고 내가 기억하기로 중간 랩 기준으로 5번 쏘면은 오링나는 걸로 아는데 마르쿠리오는 나름 조정하면 쓰거든요 피부도 걸고 보는 맛이지 전투력만 따지면 역시 그래도 아주라 쪽이 센 거 같긴 하다 전투력을 따지면은 지제라고도 세긴 하지 초급을 쓰긴 해도 오래 싸우니까 활도 쓰고 그래도 밸런스적으로 보면은 역시 마르쿠리오가 짱이 아닌가 내 소환수랑 맨날 싸우 아주라 애든 아 레벨업 좋다 야 한숨복이 금방 오르네 요리 금방 올랐나? 저기 저쪽에는 상자도 안 먹습니다 체력 찍어요 이제 진지하게 깰 수 있는 조합으로 갑니다 이거까지가 난 거 같애 위까지는 오바인 거 같고 솔직히 와부로 마검사지만 거미줄 때리는데 말이야 아 아 회복 안 되는데 소환이 난다 근데 소환에 오링하면서 하 중갑 찍고 적성 적성 그냥 찍고 싶어 저번에 그 모드가 내 기억에 왔다면은 얼음기 얼음골렘이 나오거든요 얼음골렘이 돌진하는 게 있는데 좀 쎘어요 방어력이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세기 때문에 냉기저항이 필요한데 냉기저항 어떻게 맞추냐 저쪽 올라가서 먹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화이튼 먹을게요 화이튼 진행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안 죽냐? 어어 다행이야 완충제 좋아 완충제 좋아 시간이 없어 빠르게 강해져야 돼 다음에 캐스트 모드 하려면은 아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야 저작권 걸리는 음원 없지? 캐스트 모드 화려하지? 재밌지? 밸런스 맞지? 딱이야 흠 근데 그 검증된 모드인데 추가판 여긴 가야겠다 여기는 투명화 포션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 어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럴 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란색이 나오지 왜 이렇게 중감이 나오네요 개 같은 거 어 나 너무 기대된다 엘루스 6 나오는 거 어 나는 똥오줌프라 그래서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어 느껴져요 오픈월드 게임 장르에서 발전된 게 느껴지거든요 번거로운 거 빼고 내구도 빠졌고 폴아웃해서 어 동료들 간은 이제 대화 호환이라던가 침 동료들 간에 이제 기존에 발더스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20년 전 그 게임 동료들 간에 이제 침묵도가 생기고 동료들 퀘스트를 깨면은 추가적으로 얻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퍽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엘더 6에서 만약에 엘더스쿨 5가 다음 버전은 폴아웃 4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리디아라던가 마르크리어 같은 애랑 같이 다니다가 체스트가 생겨서 깨주면은 이제 퍽이 생기고 추가 능력이 생기는 그런 계열의 하우징 괜찮았는데 하우징도 있으면 좋겠어 스카이디맨 나 농사짓는 맛이 있더라고요 농사 잘 안 짓는 편인데 하우징 세종보수자 여기에 이 녀석이 그렇지 별로 안 세구먼 가자 초반에 튕긴 거 빼고 안 튕기고 있어 너무 좋아 튕기는 거 좀 잘라도 되겠는데 안 잘라 시간 없다 야 가자 읽어 잠자는 거에 대해서 만나자 쟤 어떻게 넘어왔냐 은신 쓰레기면서 거미들이랑 안 붙이고 온 거 아냐 와아 야 잘났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지 막 찌글값 앓간건데 이거 괜찮네 폭포인트가 좀 부족하긴 한데 오늘 이거 언캐퍼 문제로 숙련도 올라온 거 잘됐다 어차피 소울트랩하게 생겼어요 꼴을 보니까 진행하려면 소울트랩 했어야 됐거든요 어 잘됐어 오히려 잘됐어 맘이 들어 돈 있니? 2천원 마법사 캐스트 깨고 아냐 로다 깨자 그냥 마법사 캐스트 깨지 말고 로다로 하자 어차피 다 왔는데 뭐 이제와서 마법사 캐스트야 로다로 배우죠 그냥 모드 쪽이니까 소환격태 같은 거 안 통할 것 같고 소리 왜 이래 불안하기 와 어울리는데 이거 더 어울린다 야 좋은데 야 이거 좋은데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스카이림이요? 찍다보니까 어떻게 찍어졌네요 사실 스카이림만 했었거든 초창기에는 마블 해 그 다음에 마블 추가해서 마블이랑 스카이림 두 개만 했고 너희 아직 살아있었니? 아 어쭈 어딨어 어디갔니? 참 스카이림를 진짜 많이 하긴 했다 엄청 했네 안 질리고 한 게 신기하다 진행하죠 메인 한손무기 스승은 아무나 구해서 해야겠다 디바인 스마일 전사길드 가야겠지 무난하게 상안도 있으니깐 그렇다 내가 드래곤 분이다 딱 돼 딱 돼 야 야 잠깐만 도와줄 생각 없냐? 아이 그렇지 헛방 쳐야 되는데 로브 하나 음 좋고요 돈을 약간 챙겨놔야겠죠? 배우려면 로브 까지만 로브 까지만 일단 스카이림 영상은 사실상 이제 어 영상이 많이 나와 저는 이제 종합게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카이림을 좀 거릴까도 했는데 아 뭐 닉이 이제 닉네임 문제도 있고 스카이림을 위주로 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영상 수가 많아졌네요 스카이림이 생방송 시점를도 가장 높고 오늘 딱 빼놓아야지 아 각을 보자 일단은 13이고 20은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20을 한손이랑 중갑 위주로 20을 찍어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 딴건 몰라도 중갑은 찍어야 된다 살라면은 올채력으로 해서 어 무조건 올채력 지금 총 몇이야 음 300은 돼야지 저번 양살자가 300이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양살자만큼 있어야지 제대로 열어 빨리 수환 마 검사야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비켜 보통 여기서 이제 오크쉐 대검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밀공으로 가면은 에보니가 있기 때문에 밀공 가는 게 좋아요 파괴 한손무기는 필요하죠 진행할 때 필요하죠 화염 저항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화염은 안 쓸 것 같은데 칠증가 필요하고 계속해 난 네 적이 아니다 너희 편이다 내가 네가 드래곤본인 건 잘 모르겠어 나팔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면 나도 드래곤본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들이 왜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알두인이 부활을 했고 알두인을 처치하지 않으면 드래곤들이 무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드래곤을 같이 잡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지죠 가자 야 빨리 가자 따라와라 아 나 그거 가고 싶어 던가드 소울케어는 어떻게 가지? 소울케어는 가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아 명령설들 읽고 가자 아 읽고 아이씨 가 될까 시간이 오늘? 어 소울케어는 갈 시간이 나올까?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남겨한테 갑니다 환영 받고요 갈 거면 아싸리 지치하지 말고 바로 가야지 소원책 찾는 것도 문제지만 소울케어니 세리나 엄마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나팔캐스트 그 나팔에다 그 나방채취하는 거 전이죠? 얘기하고 세리나 돌려보낸 다음에 촉견한 다음에 던가드 쪽으로 간다면은 가서 캐스트 하나 깨고 캐스트 하나 깨고 아니지 아 캐스트 하나 깨고 와서 세리나 만난 다음에 세리나한테 원래 오면 환영해 주지 않냐? 요게 아니야 그러면은 갈 거 같은데 금방 어? 어? 근데 관리자 잡고 해서 나오는 것 까지는 별갠데 아바크는 말라서 사고 싶지 않고 마르쿠리오한테 소환은 주고 싶어 어? 제값 시키려면은 DLC에서 마르쿠리오 소환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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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 날 쏘렛도 하... 날 쏘렛도 하... 날 쏘렛도 하... 하... 사교도 같다 얘네 3명 있으니까... 포라우프 또 해야죠! 포라우프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2019년 게임의 베스트입니다. 아직까지 2월달이지만... 2019년도 들어간 게임 중에 제일 재밌어요. 18년은 블랙가드 2는 아니고... 아 블랙가드는... 아 블랙가드 재미있긴 했는데 솔직히 블랙가드는 좀 아닌 것 같고... 제너보스 2지 역시. 제너보스 2가 제일 재밌었죠. 2018년은. 파이터즈가 재미없었어 그거.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6만원 주고 샀는데 그거... 아... 개노 재미였어! 이제 배우러 가자. 제너보스는 진짜 재밌었는데... 파이터즈는 노잼이야. 이제 배우러 갑니다. 한손무기. 시간을 잘 쪼개야 되는데... 아... 고민된다 진짜 어떻게 하냐. 언데드. 일단 메인 진행을 좀 줄여놓는 것도 좋거든요. 튕기는 거 감안해서... 던가드가... 튕기는 요소가 많은데... 아... 일단은... 특별까진 갈까 그럼? 아... 개고민되네 진짜... 이렇게 고민될 수가 있나? 아니야. 잘 생각하자. 중갑을 찍자. 어... 중갑을 찍고... 던가드 가서 중갑을 찍자. 한손은 어차피... 때리다 보면 올릴 테니까... 금방 오르니까... 던가드를 깨자. 어... 걔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지? 어... 던가드에서... 던가드의 아스란이... 중갑을 알려주거든요? 걔한테 중갑을 배우고... 네. 아스란 침묵 되겠지. 내가 가입하는 건... 걔 부하인데... 저... 어딨냐? 걔... 주라인지 두공인지 걔... 저기 있네. 목표를 잡고 합시다. 하! 이즈론은 너가 좋아할 것이다. 동가워드에서 얘기하자. 동가워드에서... 흡혈기 쪽으로 안 갈 겁니다. 불편해지니까. 게임할 때. 아냐아냐. 흡혈기를 가야 되는구나! 냉기 저항이 있어야 되니까. 어, 그렇네. 흡혈기 가야 되네. 이분... 모드가 냉기가 필요하니까. 흡혈기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니까 뭐. 프로스트 내려갑니다. 흡혈기 쪽으로 가서... 세리나 엄마 만나면 되네. 어, 그렇게 하면 되네. 캐스트 모드 하는 도중에 흡혈기 꼭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저 안광 효과가 있지? 아, 그건 안 되겠구나. 이제 파란색 안광인데... 붉은색이 떠버리면 어떡해. 그렇네. 그러면은 심지어 언제든 데도... 흡혈기 사냥꾼 쪽에 붙어야 되는 건가? 아, 점심은 방종하고 먹겠습니다. 아, 아, 못 먹... 못 먹으려나? 나가서 먹어야 되나? 아... 녹두전 있으니까 먹고 가야겠나? 아, 좀... 사놓고 그랬네. 젤리 사놓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네. 업로드하고 먹을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가야 돼서. 괜찮겠지...? 뭐... 시간 봐야 알겠네. 업로드 거는데 은근히 오래 걸려서... 얘네가 업로드가... 금방 될 때가 있고,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여기가 벌써? 이렇게 금방 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업로드가 금방 될 때는... 업로드 자체는 3분이면 되고, 처리가 오래 걸리는데... 업로드가 잘못 걸렸을 때는... 3분이면 될 게 막 2시간 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2시간... 2시간짜리를 업로드하거든요, 먼저? 처리가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건... 처리 오래 걸리고, 처리가 돼도... 화질이 낮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방 올린 영상 올라가면은... 화질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11시쯤에 올리죠? 짬을 내서...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두근두근대면서 몰래... 갑시다... 확인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 확인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 지금 업로드가 느려서... 오늘 폴아웃도 어제 거... 저번 거 안 올라갔거든요... 저번에 그... 어제 다섯 편 올라갔죠... 오늘 여섯 편이 또 폴아웃이 올라가야 돼요... 스카이 림은 단편으로 딱 올라갑니다... 스카이 림 앞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스카이 림 앞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스카이 림 앞부분 하고... 이제 모드 추가된 거... 모드 같이 보는 시간... 부터 20분을 자르겠습니다... 새 게임 하나 들어가서... 뭉탱이를 하나 올려야 돼... 발더스 게이트를 한번 시참을 하고 싶은데... 발더스 게이트 하는 사람이 없네... 발더게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뭐... 발더스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 따로 하고... 나는 이제 스팀판이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던디드 에디션이랑 이게... 버전이 다르니까... 어... 정품으로... 발더스 게이트를 하는 사람이 없어... 시청자 중에... 발더스 하는 사람 자체도 뭐였고... 추억 떠올라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옛날 CD판으로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최근에... 불 따로 하는 사람들 정도라서... 발더스 사실 너무 옛날 게임인데... 가격대가 있지... 2만원 정도 하지 않나 그것도? 없나? 3만원 하나? 시리즈도 이제 원투도 있고 그런데... 세일하면 최신 게임도 2만원이면 사는데... 가격대가 좀 있지... 오바지 그건 솔직히... 어... 발더스는 게임이 솔직히 수작이긴 해... 만원이면 충분해... 너무 옛날 게임이야... 이미 2만원 주고 산... 내가 할 말 아닌데... 밴파이어 아크에펙트... 어... 게임이 좀 쌓아야지 나도 시참도 하지... 난 시참이 하고 싶어... 보더랜드 시참하려고 각잡아 놨는데... 그... 유령회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유령회사에서... 자작권 걸어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 나... 중급 주세요... 한일 이날've come to this one day... Here you should take a cross beyond your guard at all... Be beyond your guard at all? Well, at least just smart enough to go to learn more... Feel free to poke around the world... 네, 이리 와! 야 아직 안되니? 아직 우리 사이에 그리 가깝지 않은 거야? Feel free to poke around the fort and take what you need.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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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나 우리 사이 가까울 줄 알았지 아 나 근데 아 맞다 어차피 덩가두를 해야 되지 안강효과는 내가 모르겠다 안전하게 하자 그냥 우스텐그라보 해서 가져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퀘스트 깰 거 많아 빨리빨리 깨서 오늘 시간 낭비를 좀 했는데 내가 썸네일 찍는다고 그러고 버거걸스 튕기고 그래서 통짠데 오늘 일단 벌써 4시간 가기야 쭈꾸루 게임 저번에 헬렌 했잖아요 신비한 성의 헬렌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영상이 있었거든요 게임 자체가 쭈꾸루 게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쭈꾸루 유입도 있고 쭈꾸루 유입층이 좀 있어요 약간 트수들 같은 애들 보더라고요 트수 시청자분들이 은근히 애들도 많이 봤어 트위치가 영언데도 난 애들끼리 이제 자신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트위치를 보면서 가장 이제 좀 영어로 된 외국인들도 방송한데를 본다 약간 그런 부심이 있나 봐 애기들도 트위치 보더라고 난 트위치 방송하면서 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렇던데 아프리카보다 뭐 좋다 그러니까 영상이 훨씬 깔끔하다 그러니까 녹화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유튜브 와서 좋은건 유튜브 보고 뭐 딜레이는 물론이고 화질도 약간 올라갔거든요 약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야 모험자가 이렇게 금방 나오면 안되지 어 역배도 있네 애 애 애 애 잠깐만 잠깐만 처리해! 처리해 스벤! 그렇지! 가자 이거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하나는 있어야 돼 빠른 치유는 내가 일단 제쳐두고 진행하려면 있어야 된다 흐흐흐흐흐흐 주말까지 얼마 남았지? 아니 화요일인가 하지? 아 주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 이리로 왜 가냐 나 지금 굳이 갈 필요 없는데 이 높은 곳을 시간도 없는데 오늘 안에 강해져야 돼 다음에 스카이림 킬 때 20분마다 썸네일 찍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맵 엄청 예쁘거든요? 눈맵이라서 개인적으로 눈맵이 제일 예쁜 거 같아 하얘서 그런지 아 난 어두운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허공답보 쉭 가자 뭔가 사기친 거 같지만 아닙니다 들어와 자 딱 되라 이말이야 다음 다음 왜 이렇게 세냐 나 원래 이렇게 센가? 아 너무 센데 좀 손 넘는데 흡혈가루는 이제 은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먹자마자 앉으면은 가끔 어그로가 아 가끔은 아니죠 먹자마자 앉으면 무조건 어그로가 풀리기 때문에 진짜 뒤지게 아픈데 숨을 데도 없다 그럼 한번 앉아주면 되죠 경계병 여기서 죽었구나 멍청한 놈 여기는 저기에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또 까먹었어 나 어떡할 거야 이거 어 빨리 구해와야 돼 뭐야 왜 그래? 왜 이래요? 나 갈 거야 몰라 난 관계없는 일이야 가자 빠른 진행이야말로 매력포인토지 발강버섯은 이제 3신기 쓸 사람들은 가져가면 무조건 좋아요 대장간 스미싱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거는 흡혈가 셉니다 어 아니네? 어 내가 레벨 낮아서 그런가 보다 항상 고피도 왔더니 여기 흡혈기 티어가 좀 높은 편인데 두 단계 정도 12짜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지금 레벨인데 레벨을 많이 안 받는구나 여기 해골은 좀 셉니다 난 이런 해골을 원했어 얘네들이 이제 나오기로... 아 아니네 아 내 레벨 나... 아 이제 이제 이런 거 나오기로 원했어 원래 그래 해골 소환 모드하면은 그렇지 언데드다 언데드다 딱 돼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근데 이거 뭐가 없는데? 너무 세서 레벨 업 찬스... 흡혈병 걸렸다 야아 이거 너무 예쁜데 캐릭터?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얼굴 사이즈가 맞으니까 드로그 모드 보다 훨씬 예뻐 급이 달라 드로그 모드 너무 대괄장군이었어 거미가 이겼냐 원래는 마스터가 이깁니다 하지만? 검이 졸라 세죠? 나도 세다 이 말이야 어... 이거는 이제 난이도 문제도 있지만 소환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이상으로 셉니다 데이드릭이랑 하여튼 2레벨 때 써봤자 뭐 오크제나 드오프 거든요 1.5배 세기 때문에 대비 50% 생각하면 엄청 센 거죠 나 악뎀 있으니까 걸어가야겠다 나들 군번이 아니네 마음껏 빨아봐 이제 흙불이 안 나오잖아 오크 좋아 질병 시력 먹고 시작보면 230 아 좋아요 썩은 언데드에 피를 준다 딱 됨아 딱 됨아 딱 됨아 딱 됨아 거롯쥐 거롯쥐 야 너 여기서 찍으면 딱인데 아 스벤이가 없네 앞에 있는데 스벤아 뭐하니 미기한 놈아 여기서 그냥 한번 찍자 야 얘들아 아 드럽게 안아야 그래 그래 일로와봐 아 참 거 얘 새끼들 이거 얼마나 예뻐 맵 아 너무 멀다 야 여기 딱 붙어있으면 안되냐?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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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거 괜찮네 어서 춰 야 괜찮은 괜찮하네 이걸로 하자 이게 더 낫다 야 이스라엘이란 남자 이스라엘이란 남자 흡혈기구만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가자 흡혈기 따위가 말이야 나의 동료가 될라 그래 안녕하세요 오 야 튼튼한데 역시 각오일이야 오 야 쎈데? 야 이거 얘네가 이 정도는 피를 먹으면 각오일은 어떡하냐 대화로 해결하자 그렇지 그렇지 역시 광전사 스벤 스벤아 그렇지 박합해야지 나보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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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이 낫구나 난 동렙일줄 알았어 암사자 묠은 저보다 높습니다 레벨 상관이 낫지만 같이 올라가니까 좋네 스벤이가 열심히 해줘야 돼요 너무 잘 썩었거든요 쟤는 지금 얼굴이 너무 예쁘게 잘 썩었어 너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지 저 정도는 이 썩음류 야 얼마나 이거 너무 괜찮은데 모두 이렇게 잘 썩을 줄 몰랐어 얼굴 형태에 맞춰 썩었어 스벤 썩은 거 보이시나 입? 와아 개성있게 잘 썩었어 어울려 지금 아 물론 드로그 소리가 안나는건 좀 흠이긴 한데 드로그 뭐는 드로그 소리가 짱이었지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흡수기가 나오죠 아래에 있는 애들 좀 쎄기 때문에 저쪽에 뒷문도 있고 아 정리해줄거라고 믿습니다 제련 향상 중급 중갑 중갑은 그렇게 효과는 안받는거 같애 한손무기 포션 그렇게 좋은데 돈 아 스벤이랑 동료 다 바뀌었습니다 동료랑 내가 소생시키는 좀비도 바뀌었어요 어우 야 센놈이잖아 그렇지 한손무기 40 가까이 되네 체력이야 체력 40부터인가보다 아 아직 안되네 나가죠 가자 건너가는거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걸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던스타에서 가면 되요 던스타 박물관 건너편에 배를 태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 타고 가는게 훨씬 빠릅니다 아 물론 가는 길에 상점도 들릴수가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정산은 스스로 해둬야돼 아 이거 다섯시간 기다렸다 가자 여기는 자파점이 없기 때문에 북이나 팔아야죠 뭐 뼈도 못팔아 뼈는 솔직히 제련인데 팔아줘야되는거 아니냐 제련 연습도 해야될거 아냐 이 놈의 아저씨들 아구 푸덕한거 봐라 돈이 어느정도 필요하죠 세뇌 한번 줘볼까 스펜 빨리 갑니다 어 진행 빨라요 몇분만 더 돌면돼 500골드면 동료 한명 고용할정도 금액인데 예 독하죠 사람도 암살시킬 수 있는 금액인데 쟤도 목숨걸고 가는건데 뭐 갈만하지 그리고 500원을 보통 이제 모드 모션 모드 같은거 호환이 안맞으면은 여기서 이제 볼키아성 문이 안열립니다 마침 세트할겸 가면 좋네요 차로났어 기본적으로 뭐 아르곤이안이랑 카즈도 맘에 드는데 어 인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썩는 모드 괜찮네 목걸이 대신에 이제 뭐 목걸이랑 병행되는 목걸이가 있다던가 이렇게 가는게 약간 빠르죠 오 가자 어 다행히 열리죠 훌륭하죠 열려야 돼 안 열리면 큰일 나 여기서도 대화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캐러멜 하나 먹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어제 캐러멜 샀죠 전동 캐러멜 사는 데가 없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 700원에 팔더라구요? 고프 앞에서 믿지 않나요 막걸리가 1450원인거라 난 술 안 마시지 뭐 내 지난번째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어린이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년을 먼저 물어봤던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당신의 딸이의 이름을 믿습니다 말은 정말 말하겠지? 아, 너의 엄마가 반으로 줄이고 구멍가게처럼 변했어 짭조끼림이 뭐가 맛있어 너 먼저 안 봤습니다 눈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파란색인데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냉기가 필요하긴 해요 냉기 저항이 왜냐면 이번에 할 캐스트 모드가 냉기 맵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프레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 선물은 거절하겠어 자 가서 배우러 가야죠 그냥 가면 됩니다 뭐 막 떠있지만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원래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돌리면은 나옵니다 이거 땜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나는 이제 던가드가 활성화가 안 됐다 맵이 무슨 소린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인가 저렇게 돌리면 돼요 음 맵이 더블 AS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엘더스쿨 6 나오면은 지도 꺼내서 보지 않을까 불편하긴 해도 지도도 예쁘게 만들면 잘 볼만 할 것 같은데 빅보이 생각하면은 빅보이 파워워머 입고나서 보니까 약간 디자인이 좀 그렇더라구요 아이 왔소스 펼기들 어떻게 날 알았냐 또 오우야 오우야 아 우리 애구나 됐다 엘더스쿨을 가지고 있었어 엘더스쿨을 가지고 있었어 살아서 빠져나온거 다행이야 뭔가 해야돼 아 맞아 두명 데려오라 그러지 어 데리고 오면은 세레나를 만났었구나 맞아맞아맞아 여기서 재수 없으면은 건마가 솔츠하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맵에 마커가 안 뜹니다 솔츠하임에 있으면 마커 안 떠요 써도 되겠지 이제 자 아 아 이제 괜찮겠지 침묵질 했지 우리 우리 친하지 우리 아 아 개색 야 그냥 돈 주고받고 배울게 사안새끼 양아치새끼 아직은 내가 어차피 나 어차피 나 돈 쓸 일 없어 나한테 중요한거는 아 두개 다 맵에 떠 있네요 다행히도 아직은 아 아 아 아 네 장례식이지 내가 마법사인지 네 몸으로 느껴보면 될 거다 이게 마법사의 전투인지 네가 몸으로 느껴보면 될 것이야 어 네가 몸으로 느껴보면 될 것이야 어 어 어디서 마법사 드립을 쳐 마법검사라고 마검사 하 돈 모아야 된다 저렇게 돈 허비할 줄 몰랐다 나도 이럴 거 같았으면 컴퍼니아 갈걸 그랬어 아 근데 소울케언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둬야 됩니다 지금 벌써 네 시간 됐거든요 오늘 정상적으로 끊으려면은 소울케언 가서 하려면 돈 주고라도 해야 돼 약간 사가 아 돈 고맙다 생명력 중갑 이거 찍고 사신의 얼굴 머리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아 뭐야 사신의 얼굴 이거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야 돼요 서클을 끌거면은 지금 퍽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쏘리님 먼저 합니다 쏘리는 고정이에요 위치가 드래곤거격 쪽에 있는데 아직도 못 갔냐나 저기 네 스카이림입니다 스카이림이에요 어 스카이림을 잠깐 제 방송 보시던 분이 아니군요 스카이림을 모르는 거 보면 스카이림이란 게임인데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임이죠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임이죠 오픈월드에 이제 정수가 담겨있는 게임이고 폴아웃 3부터 만든 회사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폴아웃이랑 나 연관이 많네 스카이림도 많이 했고 뉴베가스랑 뽀도 했고 폴아웃 2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도 했잖아요 제가 여러 개 원투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거 보면은 인수를 잘했어 베데스다가 솔직히 베데스다가 D&D 게임 만드는 회사보다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D&D 게임 만드는 회사가 더 이제 잘 짜여진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폴아웃 2는 이제 D&D 게임에서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괜히 거 설정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잘 가져왔어 그러면은 잘 맞어 저요? 저는 겨울 좋아합니다 방은 방이라서 방이 엄청 따뜻하거든요 겨울 좋아합니다 그리고 겨울옷이 좀 편해요 여름도 좋긴 한데 혈압이 높다 보니까 옷 입는 건 여름도 편한데 저기 봄이랑 가을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 겨절이? 봄 가을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요즘들어 봄 가을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요즘들어 봄 가을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요즘들어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아 저 되게 머네 저렇게 멀었어? 소린이... 빨리 만나러 가죠 둘이 한꺼번에 보내서 검사 받은 다음에 올라가서 세리나 만난 다음에 아 맞아 구해와야 되나? 걔까지? 아 그럼 좀 오래 걸리네 이쪽이구나 항상 다리 건너가서 근데 어차피 그 사제 구해올려면 가야되네 사제 구해오고 그 다음에 세리나 엄마 만나러 가야되네 와 이거 소울케언이 좀 길거든요 소울케언에서 두세시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두세시간 잘 가야돼 이거 다음에 한 번에 가야되고 있죠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야겠는데 생각보다 마루쿠리오 주는 것 까지는 내가 자 가자 야 되게 멋있다 야 드로그라니까 드로그가 제일 멋있어 디자인이 괜찮아 솔직히 폴아웃 좀 역겨워 폴아웃은 구울이 좀 역겨워 뭐 끄라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자건 잘 안걸리는데 걸리네 이번에 단순무기 40 단순무기 40 쌍수 쪽이 좀 높게 잡히는구나 열심히 때려야겠다 음 구경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싸워야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예 얼마 안 남았다 가자 맘모스한테 한 번 어그로 스벤한테 주고 몇바퀴 돌려놓으면은 강타 양손강타 몇바퀴 돌려놓으면은 숙련도 축축 오를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생각하자 근데 이 숙련도 빠지는 공식을 모르겠네 양손강타에 이게 세 번에 걸쳐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5감소가 계속 다 되는건지 아니면 세 번을 이제 통합칠해서 15가 빠지는건지 오직해서 그걸 모르겠네 아니면 아예 그냥 막타해서 빠져버리는건지 아 순간이동에서 온거구나 잘 왔어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우 야 뭘 잡아먹은거야 야야야야 파밍 안했어 아직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살려버리네 저거 독한 놈이네 쟤도 정말 어 쟤가 혹시 퍽을 영향을 받나? 이제 센스 못 살릴 때가 된거 같은데 잘 살린다? 어 근데 살리는 저게 멈춰있는거 맞추는거니까 진짜 잘 맞춘다 백발백중이야 얘는 이제 톱니를 원하는데 톱니는 맵이 왜이러냐 어 여깄어요 여기 톱니가 있죠 저걸 갖다주면은 제가 독려가 됩니다 급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야돼 반가지 요새로와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건마는 기본적으로 사냥캐스트 위주인데 맵에 따라서 사냥이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서 가야 되기때문에 윈드 헬렘 에서 가는게 나 여기는 구 막아 놨기 때문에 아 일로 가도 되겠구나 거인집 통해서 가면 되지 아 빨리 가야돼 캐스트 갈게 많아 진짜 내가 소울키언을 할거면은 빨리 가야돼 벌써 4시야 어우야 이슬환이 너무 친밀도가 안 쌓이는데 이 정도였나 이슬환 이 정도였어? 저는 그럼 냉기해도 안될거 같은데 뭐하면 경험치 모드로 풀어야지 배수있나 경험치 안마가 쌓여있을테니까 팩션을 깨면은 경험치 만을 주거든요 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폭도 충분히 올려놨고 필요한것도 이제 교육할 시켜놨으니까 폭포인트 적당히 있구요 여기는 가끔 오면 특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레벨 때 오면은 개꿀이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제 매주 월요일날 춰도 되겠다 주말에 방송을 이제 밤까지 하니까 아침에도 하고 아침에 밤으로 해서 밤에 길게 하니까 분량도 충분히 나오고 밤에 하는게 좀 괜찮은거 같네 몸 상태가 밤이 좀 안정적이네 밤이 또 한참때라서 한참 이럴 시간이니까 저쪽이죠 더럽게 머네요 소환 쓰는걸 좀 보고싶다 정 진짜 안풀리면 내가 소환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쩔수가 없네 난이도를 조절할 순 없고 여기 있죠 거미가 목표 아닐거 같은데 곰이지 곰이지 무조건 곰이야 얘는 트롤이 나오는데 가도 곰이고 그냥 다 곰이야 저 중앙으로 가면은 드래곤이 두 마리씩 지단되기 때문에 안가는게 좋아요 거미도 더럽게 그렇기 때문에 가자 빨리 거미동굴은 좀 혐인데 디자인 자체가 여기 맞지? 이게 뭐였냐? 너희가 나오냐 밑도 곧 없이 쇼컷이냐? 이리와 35밖에 안되는게 까불어 저 왜이렇게 빛나고있어 피부마법이랑 호환이 안되나봐 내부로 진입해서 잡아야되나 본데 곰을 아 이거 좀 혐인데? 걸려도 길게 걸렸어 진짜 짧은 동굴은 그냥 입구에 바로 있는데 여기냐? 하... 하... 힐 멀어도 이렇게 멀어요 강해서 다행이야 나 뭐하냐? 공소리 나죠? 딱 돼 다행 틀났다 좀 위험하다 아아 좀 위험해 보내줘 보내줘 좋아 나가자 빨리 내보내줘 와 비싼거 많이 나왔죠? 대울만해 중간 올라가고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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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40선으로 딱 맞추면 될거 같애 얼굴까지 해서 단결 끼치는 안쓸거고 지금 숙련도에다가 쌍수만 찍으면 좋을거 같아 쌍수를 찍을 수가 없네 쌍수를 위에다가 이제 아껴두자 자 그럼 포인트를 어디로 나가야되냐 내보내줘 쉽게 좀 보내줘 쉽게 밑으로 가야돼? 에이 아니지? 아유 잘못 온거 같은데가? 뭔가? 뭔가 잘못 왔는데? 여기서 가까운 길이 있다는거야? 아닌데? 스카이로 올만있네요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아이 불편하네 이거 베비 이쪽인가? 한번에 보내주자 아 던가드 내부 입구 들어가는데라서 이렇게 한번 더 뜨는거구나 다음에 켰을때는 캐스트 모드를 할거기 때문에 20분씩 끊을거고 오늘 통이고 오늘 안에 모든걸 해놔야되지 벌써 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빠리빨리 해야됩니다 일단은 판매를 해서 돈을 구하고 원래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다가 런하고 일로 왔습니다 트위치는 이제 제가 파트너 스트리머가 아니기때문에 자꾸 외국쪽으로 해선 연결되서 생방송에 버퍼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제가 파트너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아 일로 왜와 버퍼링이랑 딜레이가 없죠 거의 없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화질도 괜찮게 나오고 개좋아 야! 우리 장사 안해 여기쯤 사가 더 더 더 더 돈 더 있어야돼 돈 더 있어야돼 아 원래 8시에 열어요 아 8시에 합니다 원래 가죠 아 가자 언제 이거 하고 세리나 만난 다음에 나방교제 사제 구하고 소울케언 엄마 만나러 소울케언 가서 소울케언에서 책 구해서 나오면 되죠 아 드럽게 길어 게임 빨리 구해야지 야 어딨냐 여기 왜 왔냐 다음에 이제 캐스트 모드 살아남으려면 소화는 필요할거 같거든요 100으로 쓸 수 있나 마나? 마나 되는거 쓰면 되지 뭐 일단 마르쿠리온 쓸 수 있을거에요 마르쿠리온은 마나가 되니까 몇시에 지금 16? 대입법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이번거 가서 부스러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 아씨 드럽게 뭐네 아씨 드럽게 좋아 1700원으로 못 배울거 아냐 날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정도 못 배워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일단 사신의 얼굴까지만 찍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목표가 내 썸네일 나오기 때문에 사신의 얼굴까지 찍고 이제 한번 검증 들어가죠 소필기 야 난 죽는거 아니냐 난 언데드인데 그래 사실은 대체 무슨 일을 알고 계신지? 지금 우리 지금 뭐 하는지? 그럼 그거면 알겠어. 이제는 공간과 함께 하자. 소린, 우리 그 코스토어 디자인으로 갈 곳에 찾아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 널 볼 수가 없잖아. 이런 것과 양성에 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그들을 만들고 사용하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바인파이어가 여기 찾으러 가고 싶어. 뒤진다 진짜 선볼도 안 된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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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그만하고 가자 어 이제 침밀도 쌓였네 내놔봐 야 어디갔어 거길 왜 겨들어가니 아 진짜 이 미친놈이네 나와 빨리와 놀지말고 그래 얘비로 그냥 해버려 사실 뭐 더 찍을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 보자 사진 얼굴까지 좀 찍고 이것도 좋아 어 이것도 좋아 어 저거 이 금강을 줄게 있었구나 무조건 해야지 화질이 좀 많은데 턱 포인트 되냐 일단 야 일단은 일단은 한 손 찍어야 돼요 딴 거 다 지쳐두고 60까지 올려야 돼 되냐 이게? 지금 하자 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경험치 들어가는 거 다르잖아 공격 한 손 야 한 손 40 많이 먹네 알았다 알았다 얘 뭐 얘라고? 뭐라고 있어?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야 그래서 아 너무 많이 울렸더라 그녀가 필요해 알았어 나한테 지피해를 물거라고? 중간 훈련을 시켜줘 헛소되지 말고 너는 책임자 알았다 빨리 해 알았다 그만더 들어 어깨방으로 스킵해줍니다 나 키 왜 이렇게 장니? 세리나보다 장니? 설마? 네 그럼 위치 알기 때문에 물어볼 거 없어요 이랬네 그렇지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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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이래 그만 떠드세요 넘어진 도중에도 계속 떠드느라고 훔치지도 않네 이거 이 정도면 내 생각이야 야 일어나 놀 때 아니야 지금 빨리 일어나 어디 갔어 얘 너 거기로 가라고 했지 딱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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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 20레벨 찍는다 소울키업만 가면 된다 이러면 오늘 준비는 끝난다 아 어디서 일어날라 그래 건방지게 누구 사는 거야 50 넘어갔다고 또 1700을 1500을 더 봤죠? 개 같은 거 야야 비켜 딱 돼 딱 돼 딱 돼 일어나 이거 얼음으로도 됐는데 뭐 이미 느렸어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야 이거 말고 어 그만 할까 이제 좀 많이 한 감이 있는데 눈 아픈데 슬슬 아 근데 이거 쌍수까지 찍어놔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안 받는단 말이더냐 쌍수 하나만 더 찍고 쌍수 스승한테 아 그냥 그냥 일단은 아 솔리투도 소 아 5시까지 빨리 달려봐 어 시간이 좀 부족할 거 같은데 이거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드래곤 갖고 가면 돼요 드래곤 갖고 가서 그냥 경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나 얼마나 찍었지 중갑 지금 55야 50인 시점에서 하나 더 되지 않냐 무소 불이 그렇지 중요한 거 다 가져가죠 쌍수에 두 개 필요하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거 아주 좋긴 한데 걸룰 때가 됐어 그리고 모두 애들은 지구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 어딨냐 경비 경비 만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냥 가서 대화 걸면 되거든요 저 가고 건너서 근데 다른 캐스트들은 순찰을 밟아야되요 디엣이라서 나름 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심지어 다른 디엣이 나중에 나온 디엣이 드래곤본도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뭐 스토리 위주고 드래곤본은 솔차임 추가 위주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하더라고요 여기는 자 보시면 여기 쓰러져 있죠 얘네에요 와서 아니? 이걸 읽는 순간 활성화가 됩니다 됐죠? 모든 게 다 완료됐어 한 번에 시간저녁 좋고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빠르게 얻어야 된다 나는 소환책을 마르크리오를 써먹어야 된다 아 야 빨리 좀 가봐 그래 혹시 뭐 모드하고 또 동료 없이 싸우는 구간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소비템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기려면은 체력이랑 소환술로 소환소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50%긴 한데 200 넘지 않을까? 30짜리 소환손데 음 체력 20까지만 할까 그냥? 조금 부족한데 체력? 가자 이거는 다 씹고 그냥 목차지로 가면 돼요 아 좀 죽어 이씨 아 근데 나 이길 수 있나? 솔차임을 아 솔차임에 솔캐니언을 가서 이길 수가 있나 그게 그게 또 문제네 어 좆될 걸 했죠 어 더불어 가져갔죠 마나 없죠? 딱 돼 딱 돼 인마 어? 누가 덤비래 이씨 아 근데 저거 가져와야 되지 가자 가자 아 더럽게 어둡네 정격 전령 소환 오 좋은거 있는데 글래스 대검 좋지 비싸지 비싸지 어쭈 그만 쳐맞으면 꼭 말을 들어요 스펠기는 여기서 유혹을 써서 데려가는 겁니다 하는 일이 뭐니 백금타워? 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괜찮아? 우리 목적은 같애 던가드야 빨리 가자 보내면 돼요 알아서 갑니다 데려갈 필요 전혀 없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소울캠 빨리 가야돼 벌써 4시간 20분 했어 너무 놀았어 내가 튕기는거 그런거면 눈치껏 빨리빨리 했으면은 한 30분 절약했을텐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던앱 이어까지 해야되나? 영혼 뜯어내기? 영혼 뜯어내기 안 통할 것 같은데? 데미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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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걸로 하고 영뜯 데미지가 300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세거든요? 레벨 스케일링이면 초반에 얻어두면 셀 것 같긴 하다 어 레벨 20이 유도하고 쌍수폭은 거르죠? 쌍수폭까지 찍으면 20 너무 올라갈 것 같고 레벨이 배우는 거 안 하겠습니다 20으로 맞춰서 가자 잘 왔어 잘 왔어 환영 받았어? 아 맞다 이거 나방 먼저여야되냐? 아 맞다 눈이 망가져있지 일단은 야 엄마를 만나고 가야되는구나 이걸 읽어서 눈이 망가지니까 그만 더 들어 잊어버리겠다 얘는 밀쳐지지도 않아 자세가 아주 강거네 어? 아 어 아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인 sólo 이제 피의 스크롤과 드래곤의 스크롤이 필요하다 이런 두 수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건 태양의 스크롤이고 이제 여러분이 더 못겨라 두 개를 더 찾아야된다. 라고 합니다 어서 정확해 제가 어디 있어? 엄마 갖고 있어 저 엄마를 찾으러 가면 되죠 이리 가자 난 사실은 별개로 너도 엄데드로 만들어야겠어 지금 생각나는데 아무리 경우가 아니어도 너는 엄데드가 돼야 돼 동료가 되려면은 썩어라 썩어라 안광 효과 상관없네 허필 결과를 했네 머리카락 가운데 빠졌어 한 짐 가자 이제 소울케어헌이다 바로 간다 내가 원하는 건 책이다 책 먹는데 아마 더 오래거리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한국보다 굉장히 오래거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초스피드로 쑤쑤쑤 가서 다 그냥 어? 뭐야 가자 그냥 바로 다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아바크도 안 모아 오른도 돌진 뿐이야 아바크조차 필요없다 살짝 아아 아프잖아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되라 이 말이야 레벨이 적당해서 잘 간다 야 어딨어 야 13레벨은 오반데 야 13레벨은 오반데 야 13레벨은 오반데 살짝 썩었다 이거지 지금 응 기대해 앞으로 얼마나 썩게 해줄지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좀 협의다 야 야 눈 썩고 있어 그래 눈이 썩을 때가 가장 알아둘다 좀 썩어야 돼 풀평 안 걸렸죠? 빨리 갑니다 야생교필레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아 진짜 강하긴 강하구나 먹어야겠다 먹을 정도인데 이거 다리 부러졌나봐 야 야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질병 걸렸냐 왜 못 걷냐 질병 걸렸냐 질병 걸렸냐 왜 못 걷냐 아 저기서 대기가 안 되네 위에서 당기는 게 있는데 언제 올라가니 아 가자 그래 대기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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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체력이지 거기에 아야 피어 좀 여기가 저기 저기 감정이었나 여기였나 길을? 알아서 맞다 그렇지 따라와 빨리 빨리 빠른 치유 필요하겠는데 이거 슬슬 왜이렇게 아직도 못 잡았어? 대기 좀 시켜주라 대기 좀 시켜주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미쳤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시 부셔주면 안 될까? 내가 해야 되니? 해고라 근데 왜 저렇게 맛이 갔냐 야야야 이거 빨리 좀 얼마냐 많이 찍지 않았어 나 이제 슬슬? 32인데 그렇지 진짜 기대해야지 큰일 났다 어어 씨 씁 아 이렇게 세네 됐어 넘겨 회복하고 빨리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 따위 없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단 말이야 소울 키운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반대로 오면 어떡하냔 말이야 길을 몰라요 빨리 가자 자 오늘 약간 기드는구만 분석이 아 여기는 이제 달 같은걸 찾는덴데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였죠? 여기 하나 이곳을 올라가면은 어디였니? 여기 없니? 저쪽이었니? 저기 정원에 하나 아 세개였나? 아 세개였나? 네개였나? 오랜만에 해서 길에 하나 여기 있죠? 빈군대 빈군대 많지만 음 달이 안 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쏙 켜지는 동안 나는 내 유튜브 채널 좀 보겠어 아 잠깐 멈춰났습니다 제가 자 눈 아파 하도 하도 오래돼 눈 아파 분석 좀 볼까? 오랜만에 실시간 빨리 돌아가죠? 네 잠깐만요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도중에 분석 부작 한 번도 없어 봐야겠어 하나 둘 셋 아 분석 저렇게 뜨는구나 좋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언네들끼리 이렇게 나와야겠냐? 어? 와 저 연세본기 개오지네 꺼져임마 가자 각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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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여기도 각오 아닌가 여기는? 아직? 아직 중앙인가? 가자 가자 아니야 각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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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일만 없으면 된다 아이 졸라 세네 좋아좋아 위에 활쟁이는 법사가 자부태구 넌 안지? 어딨니 여기? 그렇지 잘했어 아 그곳이구나 기억났다 가자 빨리 가자 어우 야 무쉐오가 무쉐오가 그냥 무쉐오가 아니 소울캔 입구도 못갔단 말이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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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우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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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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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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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먼저 가면 안될까? 나도 이제 슬슬 후 달리는데?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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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때리고 불러 레벨업 찬스 30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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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엄청 세다 아 각오일 마시죠 문 열고 대기 한 다음에 불러와서 가자 야 밀려서 지금 야야야 세리나 각오일도 소환되니? 어? 제법이구나 둘 더 나올거야 둘 더 나올거야 얘부터 지제 여기와서 귀족갑주를 팔아주고요 판매용으로 은검도 있죠 여기서 초대 돌려주면은 가라치 가자 빨리 빨리빨리 가야돼 빨리빨리 다음에 캐스트 모드 해야된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면 이제 일기장을 뭐 내놓으라니 나발이나 하는데 일기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있죠 가서 이제 뭐 정제된 뼈가루라던가 뭐 여기 구운 뼈가루 기광 뼈가루라던가 아 어 소울잼은 가져가야겠다 소울잼 파편이라던가 아 기억 안나는데 이거였나 기억 안나 소금같은거 있지 않았냐 소금이라던가 가져가라 그러면은 열린다고 그럽니다 빨리 와줄래 왜 이렇게 많이 썩었니 저도 한 썩음 하는구나 썩은 상태로 한번 더 갈아주면은 썩은게 안풀리고 바로도 썩나봐 썩음이 중첩돼서 근데 플레이어는 중첩이 안되나봐 이것만 보세요 그만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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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쳤어? 그만떠들 그만떠들 제가鬼이치고 그만떠들이 그게 무슨일이야 이게 그게 있을까 아들 그만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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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져, 여기 나가 두면은 웨이가 찍힙니다 나오면은 발코니가 찍히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들어가야 돼 벌써 다섯 시가 다 내가 춤도 됐어 빨리 가 피를 으으 야 너무 구리다 그래 야 이거 아무리 2011년도 게임이라지만 너무한거 아니냐 가면서 가서 한번 따끔 해줘야지 얘기가 뜨거든요 따끔 흡혈기가 될지 어.. 내리 갈지 정을 알았는데 흡혈기 대도 되긴 하는데 소울트랩 마침 이렇게 된거 소울트랩으로 간다 그래 나 내가 너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원하자 내가 이 모든 걸 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잠시 어우 야 가자 다네비얼 죽일지 말지 고민된다 이미 와버렸어 엄청 빨리 왔어 네 엄마가 반대쪽에서 기다려야 돼 모두중에서 여기서 이제 지읍이 아니라 그 영혼 껍질로 모아서 먹는 아이템을 변형주는 모드가 있었는데 깔지 않았습니다 그건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내가 여길 싫어해서요 너무 어두워 아 마나 많이 먹네 이것들이 아 마나 너무 많이 먹어 아 근데 촛불이 몇을.. 저 몇을 먹는 거야 촛불이? 아 18이나 먹어 저게? 와 양아치네 관리자 죽이면서 같이 한 다음에 와서 해야겠지? 아 이거 모으는게 진짜 극혈인데 빨리 가자 서울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검은 서울잼으로 바뀌는데 그거 하면은 저기 나오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성으로 가죠 관리자만 죽이면은 바로 다네비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할만한데? 동네도 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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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싸우고 싸우고 있으면은 내가 안 불러오나? 그랬었나? 아 왜 두개 아 왜 두배로 먹냐? 아 30인데 100 이게 30% 안 됐어 아직? 아 마나 소비량이 100%였는데 두배로 먹었어 갑자기 가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야? 31인데 아아아아 아하 저래서? 아 잊고 있었네 트랩 당했지 트랩 너무 세게 당했다 야 뒤지겠어 뒤지겠어 딱 돼 나와 아이고 왜 그러니 괴물이 따로 없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괴물이 따로 없네 이건 왜 저래 그거를 왜 저래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하나 먹자 너희 뭐냐고 떠드는 동안 쟤들은 안 때려주시니까 스피면 안 되거든요 아 맛있네 너 말 거는 거냐? 아무 계약 없어 태양압재야 콜드압을 딸라 그래 태양압재는 피가 필요하다 세드나의 희생은 용납하지 않게 해서 학곤을 해치워버리겠어 그래야지 음 음 음 음 음 이 preventencer 모습 넘도 또 대부분가 이 지 history However I just have known you have studied by my previous years How dare you? I gave up every thing I cared about you that cheesy goodness you called me your father But he's still my father Whoa, God? I'm afraid he's got a shield Be a guide by which my father is at your... And he texts you about his blood He's at absolute danger 그만 떠들고 가면 안될까 우리? 좀 귀찮은데 가자 우리 그리고 그것은 엘더 스크롤을 필요해 죄송합니다 사라노 모르겠어 봤지 못했어 아버님의 아버지의 희생을 제거해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 엘더 스크롤을 원하다면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사랑 당신은 엘더 스크롤을 원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 당신은 엘더 스크롤을 원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 돌아오겠습니다 너네 비율 조심해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걸 먹기 위해 간다 이게 맞다면 일단 하나 소환해 두고 이쪽이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쪽 세 장의 소환책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제외하고 비교적 심플한 데 있었어 그건 확실해 아 헷갈려 길바닥에 덩그러니 있었는데 아 지구력 너무 없다 야 옷이 뭐가 뭐냐 지움 말고 아 저기있다 쌍수 좋아 강급 소울잼 특급 지움 말고 아 여기 아니었나 책있던 데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책이 어딘가 있었는데 가 길바닥에 있었는데 저긴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여긴가 아이씨 여기다 악령병사 소환 전문가 아 이 악령병사가 이제 30짜리입니다 얘네죠 병원포에 참 졸라쎄 추가됨 졸라쎄 드레무라군주랑 악령병사가 누가 더 센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드레무라군주가 확실히 딜이 세고요 체력은 악령병사가 약간 많아요 종합적으로는 드레무라군주가 훨씬 셉니다 드레무라군주는 46이고 악령병사는 30이에요 고정레벨이에요 레벨스케일링이 아니라 근데 100이면 소환하네 악령병사조차도 그냥 악령병사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자 악령병사만 쓰자 괜히 헷갈리니까 악령병사 스켈레톤 소환하는 것은 내깔이 아니지 나와 끄네 이리 와 적절했어 적절했어 아 근데 저긴 올라가고 싶지 않아 관리자가 좀 센데? 4레벨이면 드레곤 장비 주지 않을까? 아 지금 너무한거 아니냐? 3명씩 걸어오는걸? 4명씩 걸어 너무한거 아니니? 그 물량은? 회복해 공수관리자죠 공소 관리자죠 아 야 왜 집어 넣은 거를 미친놈아 마나 없는데 아 아 집어 넣는 건 예상 못했다 야 공소는 그나마 할만하니까 한손무기 들지 말자 양손으로 빨리 잡자 한손무기 포션 먹지 말고 먹을만한 적인데 시구령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보통 광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레벨이 안 돼서 안 나오나 보다 화살이 꺼다 키면은 낙대로 안 받거든요 이것도 어 뭐야 아 내려가는 거 있는데 왜 내 이걸로 왔지 아 역시 용원 있니? 없어 없으면 됐고 아 가자 가자 아 저거 위에서 와야 되는구나 아 무기 넣는 것 때문에 싫어서 안 간 건데 이거하고 지도자의 운명상 하면 딱 캐스트 모드 갈 스펙 나오겠다 오랜만에 스카이딩 열심히 하는구만 어떻게 자동으로 뛰는 거 있지 않았나 뭐였니 V C 아 C였구나 가라 뛰어 나 물 좀 마시게 그래 야 싸우지마 빨리 가라 더네비어 소환 정도면은 어떻게 비벼지지 않을까 아무리 센 놈 나와도 만화가 C 부족한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소환하는데 107이면은 내 생각에 깔라면 좀 걸리거든요 아예 뭐 써클렛으로 만화 감소를 하면 몰라도 저쪽 저기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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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얘는 먹고 싸워야 된다 이길라면 얘는 지금과 하급이랑 매지카 하나랑 한손무기 하급 지구름 먹고 더 먹고 야야야야 좀 쎄다 그렇지 잡았고요 먹었고요 도망갈 거고요 달려라 달려라 하하 강해 관리자 강해 나보다 레벨 높아 극혐이야 왜 한시간 되기도 이렇게 안 차냐 재수없게 피부 싸워서 그런가? 슬슬 각을 재야된다 무기를 뽑아들 각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 좀 멀어 재우비야 피부과에 쓸 여유가 되면 좋을텐데 아이 만화가 딸리네 빨리빨리빨리 미쳤나 왜 이렇게 세냐 13레벨이야 왜 달려 빨리 가 시간 없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빠리빨리빨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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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빙면 보인다 보인다 건빙면 보인다 딱! 기다려 그렇지! 고를 줄 알았어 아 야 걸쳐졌냐 저기에 망했다 아! 신수로 가버렸다 됐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돌려야 돼! 됐다!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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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자 도망이야 가자 허어우 튕겼습니다 흫 이거 그 참 이거 그 참 이거 허어우 설마 아 레벨업 했지? 어 아니지? 좋아 잘했어 다행이야 안 튕겨 아까 튕긴 건 그냥 튕긴 거야 너무 빨리 대기해서 가 빨리 던에 비워면 죽이면 된다 이제 행복이다 그리고 저기 가면 은 은근히 좋은 포션 나오거든요 상위 포션 그 그 발레리아한테 일더스쿨 받는 곳에 가면 무게 되니? 무게는 많아 벌써 다섯 시간이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아 아아 핥지마 빨지마 빨지마 졸라 머네 쓸데없이 커 매비 쓸데없이 이런거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고 번개만 두구두구 치면서 말이야 노래도 없고 캬라멜 몇개 먹었다고 배고픈거 싹가지네 야 신기하다 이런거 사람 몸이라는게 입에 뭘 집어 넣어야 돼 이왕식초 걸리겠다 이왕식초 걸리겠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 큰일 났어 삼수새끼 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게 우리 가문의 미덕이건 미덕이건을 풀림 빨리 가 칼과 함께 빨리 가 미리 뽑아놔야죠 칼 싸울려면 비전투상태이기 때문에 마나 빨리 찾죠 아직 비전투죠 전투로 변했죠 소환하구요 내려오라 그래 아마 숙련독 올라가서 어 200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0초 안에 죽이면 됩니다 쏜건 적인데 여기서 나오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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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하나 한 바퀴 두 바퀴 물량 먹어 아하 세 바퀴 어디서 얘 어쭈 올라갔어? 어디서 젓가락들로 공격을 할라 그래 빨리 와 빨리 불러 빨리 불러 지금도 빨리는 거 이거 먹혀서 지금 회복이 안되고 있죠 어 미리 제거 좀 해 나 원거리 맞으면 아프니까 그래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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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못나라 아 못나 얘 못난 너도 못나냐? 아니 지금 돌 수 있어 돌 수 있어 돌 수 있어 그렇지 나약한 녀석 끝났다 화나리 됐다 이제 쟤 사실 안 죽어 언제 부활할지 모르겠어 빨리 넌 꺼져 라고 하죠 대기하고 싶으면 대기가 안되네요 어디 어디서 먹더라? 여기였나? 기억 안나는데 나 그래서 들어온 곳 맞지 여기서 아 빨리 줘 그만 서있고 아 저기구나 내가 가니까 디스웨이 하는 것 봐 이게 니가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재련이랑 부여 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삼신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여기가서 재련할 때 항상 들리거든요 좀 멀긴 해도 그런걸 왜 가져가 재생 좋죠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최하급 지구력 회복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캠퍼 캠퍼가로 하나 엔드스크롤 10킬로나 먹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원캠퍼로 무게 조정을 안해 놓은 사람들은 고생 좀 할거에요 그럼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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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입구 옆에 서있어 나 여기 서있을 줄 알고 여기 와서 뒤졌는데 없더라구요 몇번이나 버그인줄 알았어 드론 입구에 내가 아까 옆에 보고만 있잖아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미친 미친 아줌마야 아 갑시다 암바크는 몰라 악랭 병사만 있으면 돼 다른거는 미만 자비야 갑시다 거의 다섯시간이다 아아 어 눈아퍼 얘가 이제 더네비어 소환을 주거든요 그걸로 이제 세번 부르면은 영혼 뜯어내기를 주죠 더네비어와 같은 경우에 오다빙이랑 다르게 땅바닥에 소환되기 때문에 실내 소환이래요 자리만 있으면 영뜻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 팔뼈 맞습니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내놔 이제 동료들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겠습니다 된거야? 아 더네비어 소환 다 이걸로 해야되는구나 어 극혐이네 이 새끼 영혼도 내가 뽑아줘 지수한 놈아 지수한 해주는 건데 내가 다 해야돼? 여섯개 들어가잖아 총 그럼 안해 왜 아 더네비어는 있어야 될거 같은데 캐스트 이거 모두 진행하려면은 악랭 병사만으로 될까? 악랭 병사 세긴 한데 현재 30이기도 하고 한번 보자 내가 200이면 어떻게 소환될 것 같아 지수는 100이네 야 되네 그러면은 돌아가면은 소환되네 무기를 낄지 소환을 할지네 내가 소환되면은 뭐 또 진행될 것 같다 악랭 병사가 한컷 당하겠어 30키가 없는 모드인데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군주의 운명성을 끼고 끼고 종료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퀘스트 모드 지금도 깔려있거든요 지금 할 순 없구요 눈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되구요 다음 퀘스트 모드는 엄선된 모드 였었던 모드에 엄선된 모드였었는데 제가 짧아서 뺐거든요 한번하고 이번에 버전업이 됐어요 새로운 모드 못본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고 내용도 길어졌겠죠 기대됩니다 비질런트 제작자가 만든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질런트보다 훨씬 예뻤어요 글램몰일보다도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최신판이니까 또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기대되는구만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올라가라 이말이야 좋은게 골격이 골격이 두꺼워서 뭐 피지 산다 사실 뼈같은걸로 남긴 했지만 골격은 두껍거든요 지금 어디갔냐 아 스벤이랑 걔는 잘 썩은 애들이야 걔네 없으면 안돼 발코니에 있냐 혹시? 잠깐만 일단 너는 꺼지고 빨리 꺼져 꺼져 어디였지? 그거? 이쪽이었나? 여기쯤이었나? 아 여기서 보면은 보였나? 저기 있진 않고 올라가는 골목에 군주의 운명석 있을텐데 네 됐다 일단은 네 네 너 설마 쓰다가 튕긴다거나 그딴 그딴 짓거리 안할거지? 전투스타일도 한번 보자 일단 배웠어요 일단 배웠어요 악룡병사 보자 어차피 거기 해적 도적들 있으니까 이렇게 많아? 와 이거 그러면은 전사는 그냥 활 안쓰게 할 수 있네 마흡사로 하자 순수법 순법으로 가 순법도 소환하지 그치? 가서 보면 알겠지 뭐 나 어디였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아니.. 여기 아니었나? 미궁 쪽이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갈다 가 간담 생각해 달려 개색이 왜 이렇게 짓냐 오늘 전투하는 곳 좀 봐야겠어 다섯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 눈은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다섯시간 내리달렸어요 안시고 아 게임 많이 오래 못한 사람이야 뭔데 왜 이거 안 찍히냐 여기 온깡이냐 가자 소환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보고싶어 어 매직가 부족해? 왜? 나 100이고 이거 100인데? 와 양아치네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숙련 더 올려야지 잘 됐어 오늘 올라가 있는게 다행이었어 운명사가 어딨니? 흠 기억이 안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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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라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항상 여기 저기는 이제 그거죠 그거 메이룬스에 담검 저건 이제 미궁 위에 있는 던전 이건 미궁 여기 앞이라는거 아니야 어딨어 없어 왜 여기 아니었나? 맞을텐데 이거 항상 추첨이 달랐나? 볼 때마다 헷갈려 나는 군주 운명석은 잠깐만요 아 위에 있었구나 아 이쪽이구나 그럼 아 얘 착각했네 메이룬스보다 훨씬 위네 보고싶어 메르크리오가 소환하는거 항상 드래곤이 왔다갔다 거리던 드래곤이 쟨데는 스톤힐이구요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운명석 올라가야 돼 올라갈 길이 마땅히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볼 올라가면 안돼 무조건 가야 돼 아 무조건 가야 돼 야 아 무조건 가야 돼 야 허공답보 언데드에게 불가능은 없다 어디 가볼까나 어디 아 야 동료 보험 빨리 와 인마 어 아 이거 소환하는 꼴을 난 봐야겠다고 이말이야 이 메뉴스까지 와버렸죠? 저쪽 이거 저거거든요 소환 좀 해봐 진짜 와 야 마법사로 하니까 전기만 쓰네 불이 불이 상성인데 어떻게 된 경우니 마나 안 돼서 못 쏘니 그저 전기 뭐 쏘니 뭐 쏘니 혹시 원래 전투 스타일로 해 마읍사를 하니까 마읍사한테 효과적인 전기를 쓰는 건가? 전기 맞으면 이제 마법을 못쓰기 때문에 마라가 빠져서 그래서 그런거니? 근데 그 정도의 지능이 있니? 니가 못쓰면 내가 이걸 가져온 의미가 없는데 힘들게? 내.. 내 잃어버린 두시간 어떡할거야? 이번엔 쓸거지? 특별히 널 위해서 대기를 해주겠네 한번 이러고도 못쓰면 뒤지는 겁니다 방금 몇이냐? 119? 어 이러면 50 올라가면 엄청 높죠? 그렇지! 야! 아 자꾸 전기 쓰냐고! 진짜 못쓰나본데? 다시 소환합니다 숙련도를 위해서 어 야! 잡음? 친놈들인가? 이러면 레벨을 더 올려야지 쓸 수 있는거야? 쟤는? 실망인데 이렇게 거인이랑 한번 다이다 해봐? 뭐처럼인데? 이건 좀 더 올려야돼? 제가 정신에 있는걸? 아니면 헤헤에 있는걸? 안쪽은? 오.. 잠시만요 빈어내야 안쪽은? 아.. 안쪽은? 아.. 안쪽은? 안쪽은? 빈어내야 ко치 쌍수 속도 업 데미지 업 오 공격마다 세짐 오오 건풍 뭐냐 전에 다 찍었던건데 또 헷갈린다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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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그러 그래 레벨 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굳어때렸다 속도 빨로 졸랐어 미친놈이네 저거 어떡하냐 으어어어 어어 잘했어x2 그렇지 그렇지 야 어떻게 됨지 그렇게 쎄? 쓰레기 아아 야 이걸 잡네 이제 거인도 잡는 수준에 왔죠 이거 오늘의 파밍 끝난거야 아 물론 1대1도 잡은거 아니지만 1대1 솔직히 컨트롤하면 잡아 그런걸로 아 다 모여 썸네일 각도 다 찍었겠다 종료합시다 우리 쌍수도 올렸지 완전한 이제 마검사로 다시 태워놨거든요 뭐야 이 새끼들 눈초비 지금 더 밀고요? 연방진 놈들 한번 간다 아 뭐하니? 소환됨 이제 와 딱 돼 이리와 모여 모여! 모여 엄마 재미 안보이냐 미친놈들이 오예 딱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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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Krishna 지금이야 지금 이거야 아 미친놈들아 가지 말라구요 아야야야야야 야 야야 조금만 조금만 어려워 꺼져봐 아 여 옆시잖아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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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야 이거 아니야 너가 좀 더 와야 돼 너가 와야지 태가 살아 아 파손했는 건 왕따구나 스밀은 몸 깐 걸 알았냐 빨리 와 빨리 와 그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소 아 너무 좁다 아야야야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캐스트 모드로 해서 짧게 자를 거예요 이번 거는 통으로 올라갈 거고요 수고하셨어요 뿅 뿅 그리고 혹시 스카이린 모드 컨셉이라던가 그런 거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작곡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pues